안녕하세요. 오늘도 썰맘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른 후반 여자입니다. 저는 삶의 대부분을 부모님 없이 자랐습니다. 고아한 생활을 하거나 한 건 아니었지만 부모님 두 분이 모두 제가 초등학교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뒤로는 줄곧 이모와 함께 살았거든요. 이모는 저희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저를 맡아 길러주셨어요. 이모치고는 나이 차이도 크게 나지 않아서 저와 이모는 때로는 엄마와 딸처럼 때로는 언니와 동생처럼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렇게 저에게 잘해주셨던 이모 덕분에 부모님의 빈자리를 느낄 새는 별로 없었어요. 이모가 결혼하지 않은 건 저 때문은 아니었대요. 물론 이모의 진심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이모는 결혼에 얽매워 사는 것도 아이를 키우는 것도 다 자신 없어서 혼자 살기로 하셨다더라고요. 대신 일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돈을 받고 그림을 그려주는 일을 했는데 직장에 다니는 게 아니라 일이 없을 땐 정말 하나도 없긴 했지만 대체로는 돈을 잘 버는 편이었죠. 하지만 이모는 그 돈을 자신에게 쓰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다 제 교육비에 쓰셨죠.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문제집값이며 학원비며 모두 이모가 대주셨으니까요. 저는 그게 너무 고맙고 미안했지만 이모는 좋아서 하는 일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이모 덕분에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대학도 좋은 곳에 갈 수 있었죠. 그때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 정도는 제가 마련하라고 했지만 이모의 반대 때문에 그러진 못했어요. 대학까지 갔는데 괜히 아르바이트 한다고 공부에 소홀히 하면 안 된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저는 이모의 전폭적인 도움 덕분에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제법 이름 있는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모가 제게 준 도움은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었어요. 이모는 능력 있는 프리랜서로 어디서든 당당하셨거든요. 그런 이모의 모습을 보며 저도 당당해져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제 능력이 충분하다면 어디서든 꿀릴 일이 없으니 하는 일에는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의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죠. 그런 이모의 암묵적인 가르침 덕분에 취업한 회사에서도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입사 첫 해부터 실적을 내며 여러 사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빠른 기간에 제 실력을 입증하고 입사한 지 5년 만에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며 다른 회사로 스카우트 되었습니다. 새로 옮긴 회사에서는 제게 거는 기대가 제법 컸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저를 위한 팀을 별도로 꾸릴 정도였죠. 남편은 그 팀에서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와 같은 과장이었지만 제가 팀장을 맡았죠. 직위는 같은데 직책이 다르니 기분이 좋지 않을 법도 한데 남편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굴러온 돌이라고 무시하거나 배제하는 것도 없었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좋은 대우를 받고 온 저를 경계하는 눈치였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 나서서 저를 옹호해 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고 믿음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집안은 그렇게 잘 사는 편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꽤 잘 살았다고 하는데 시아버님이 하시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형편도 같이 어려워진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최대한 간소하게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제가 모아둔 돈이 1억 조금 안됐고 남편이 모은 돈은 3천만원 정도였거든요. 그 돈을 모두 모아 집을 구하고 집안 살림은 최소한만 들여놓은 뒤 차차 채우기로 했습니다. 결혼식도 정말 간소하게 했고요. 덕분에 저희는 대출을 더 받아 서울 근교의 전세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양가 어디서도 지원받지 않고 저희 힘으로 살림을 시작했죠. 이 과정에서 시댁에서 도와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시댁의 사정이 저희를 돕고 말고 할 정도가 아니기도 했지만 제가 먼저 거부했거든요. 저희끼리 차린 살림인데 괜히 시댁에 부담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비용을 보태겠다고 나선 것은 저의 이모였습니다. 결혼 날짜를 잡고 본격적으로 식을 준비하는데 이모가 부르더라고요. 얘 이거 받아라. 이게 뭔데? 열어봐. 이모가 제게 준 것은 통장이었습니다. 제가 이모의 살림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런 걸 건네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통장을 열었지요. 그런데 4억? 갑자기 이런 큰 돈이 어디서 났어? 그거 너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너한테 남긴 거야. 지금까지 한 푼도 안 쓰고 갖고 있었어. 너 출가할 때 주려고. 이걸 왜 갖고 있어? 그럼 그동안 나 키우고 대학 보내주고 한 돈은 어쩌고? 그건 내가 버는 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잖니. 이건 너희 부모님이 주신 돈이니 네가 받는 게 맞지. 이모, 나 이 돈 못 받아. 이모가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걸 염치도 없이 덥석 받아? 이건 나 키워준 값이라고 생각하고 이모가 가져. 솔직히 친자식도 아닌데 이모가 그동안 내게 해준 거 생각하면 4억도 모자란다고 생각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내가 이 돈을 갖니? 이건 언니가 널 위해서 남긴 돈인데. 이모, 그럼 이렇게 하자. 어떻게? 우선 그 돈은 이모가 갖고 있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모나 나나 큰 돈 필요할 일 생기면 거기서 빼서 쓰는 걸로 하면 어때? 솔직히 4억 너무 큰 돈이긴 하지만 이모나 나나 그거 없어도 당장 사는 데는 문제 없잖아. 그 돈 없이도 잘 살아왔고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이모가 갖고 있었죠. 그래? 그래도 혹시 나중에 마음 변하면 언제든 얘기해? 그렇게 4억을 주겠다는 이모를 간신히 말리고 제가 가진 돈으로만 결혼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남편에겐 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제 돈도 아닌데 괜히 그런 말을 들었다가 욕심이 생기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머릿속에서 4억이라는 돈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무척 행복했습니다. 서로 마음이 잘 맞고 특히나 남편이 자상해서 서로 싸울 일 같은 게 전혀 없었지요. 신혼을 충분히 즐기기 위해 임신을 조금 미루긴 했지만 그건 결혼 전에 시댁에서도 인정한 부분이라 특별히 문제가 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결혼 생활이 그렇듯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없다 보니 시댁에서 잡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저와 남편의 결혼이 무난하게만 진행된 것 같지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잡음이 좀 있었어요. 각자 모은 돈만으로 결혼하기로 했을 때 당연히 혼순이 예단이니 하는 것들을 모두 빼버렸거든요. 그럴 돈도 없었고 그런 쓸데없는 걸 할 바에는 모두 모아서 집을 구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부부는 남편도 동의한 거였는데 시어머니는 예단이 빠진 게 좀 서운하셨나 보더라고요. 아무리 간소하게 결혼하더라도 할 건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투덜거리셨죠. 하지만 대놓고 나무라거나 불평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간혹 지나가는 말로 아무리 그래도 예단은 이라며 아쉬워하시는 정도였죠. 그건 결혼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차피 함께 사는 것도 아니었고 시댁 식구를 만나는 건 1년에 몇 번 안 되니 서로 부딪힐 일이 없었으니 불평하고 말고 할 것도 없었지요. 그런데 저희가 결혼하고 2년 뒤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도련님이 결혼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자 집안에서 자란 동서는 아주 잘 살지는 못해도 부모님이 차곡차곡 모아놓은 돈을 외동딸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도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었는데 결혼식을 제법 의리의리하게 했으니까요. 동서의 부모님이 오랫동안 교편을 잡으셔서 하객도 아주 많았어요. 제가 봐도 저희 결혼식과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땐 시부모님의 하객들도 제법 있었는데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좀 썰렁했으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것만이 아니더라고요. 동서는 결혼하면서 시어머니께 예단을 제법 했나 보더라고요. 이불에 옷에 가방까지 물론 그 돈이 도련님이나 동서에게 나온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동서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비교하셨던 거죠. 그러자 저에 대한 시어머니의 노골적인 무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놓고 저와 동서를 비교하며 고아 주제에 주제 파악을 좀 하라느니 거지를 집에 들여서 이 고생을 한다며 몸만 들어왔으니 몸으로라도 떼어야 시댁 거지라도 하지 않겠냐며 뻔히 동서가 자리에 앉아있는데 저를 불러서 밥 차려라, 과일 깎아와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전 꼭 참고 반응하지 않았어요. 분명 결혼하기 전 저와 남편이 모은 돈으로 살기로 합의한 거고 시댁에서 받은 건 전혀 없으니 시어머니의 타박은 그야말로 생 억지였죠. 하지만 그래봐야 주말뿐이고 집에 돌아왔을 때 따로 찾아오시거나 전화해서까지 그러시진 않으셨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시어머니의 구박을 흘려 넘길 수 있었던 건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놓고 시어머니가 저를 타박하는 소리를 할 때는 남편도 입장이 있으니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지는 않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항상 저를 다독거리며 당장은 괜히 저러시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저의 진가를 알아주실 거라고 했거든요. 그런 다정한 남편 때문에 참았지 아니면은 들이받아도 벌써 몇 번을 들이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제 편을 들어주고 다독여주던 남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었어요. 그저 평소와 다름없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길이었죠. 저희 부부는 같은 회사에 다니긴 했지만 전처럼 같은 부서에서 일하지는 않았어요. 요즘은 대기업일수록 사내 결혼을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같은 부서에서 부부가 일하는 건 여러 사람에게 불편할 수 있어서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부서를 옮겼거든요. 결혼하기 전에는 늘 같이 일을 마치고 같이 퇴근했지만 부서가 달라진 후로는 퇴근 시간도 달라졌죠. 보통은 팀장인 제가 직원들이 마음 편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일찍 들어오는 편이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제가 먼저 집에 들어왔지요. 그런데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 남편이 들어오질 않았어요. 회식이 있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이상했지요. 하지만 괜히 따로 전화하거나 하면 부담 주는 것 같아서 혼자 저녁을 차려먹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잔뜩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자기야 오늘 무슨 일 있었어? 회식이 있다는 얘기는 없었잖아. 저는 정말 별뜻 없이 물어봤습니다. 순수하게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물은 거죠. 저도 같은 회사원인데 약속 없이 술 한잔 마신 것도 이해 못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너무 의외였습니다. 네 조 팀장님 약속은 없었지만 술 한잔 마셨습니다. 뭐 저는 조 팀장님 허락받아야 술도 마실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야 갑자기 왜 그래? 조 팀장이라니? 자기 정말 무슨 일 있었어? 일은 무슨 일? 이게 다 우리 조 팀장님이 너무 잘나셔서 그런 거지. 아니 내가 너무 잘난 마누라를 둬서 그런 건가? 하여튼 난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고 싶은데 당신 때문에 도대체가 살 수가 없다고. 대체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봐. 그러자 남편이 어느란 발음으로 낮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더군요. 새로 옮긴 부서에서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 부서의 부서장이 사사건건 저와 남편을 비교했다더라고요. 조 팀장은 알아서 일도 잘 만들고 따로 말하지 않아도 실적도 잘만 만들어오는데 남편인 당신은 뭐 하는 거냐고 한 입을 덮고 자면서도 뭐 배우는 게 없냐고 엄청 스트레스를 줬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속상한 얘기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함께 화가 났습니다. 그 사람은 회사에서 무슨 그런 얘기래? 우리하고 자기하고는 엄연히 하는 일이 다른데 왜 비교를 해? 안되겠어. 내일 당장 회사에 가서 문제 제기할 거야. 저는 나름대로 남편을 위해 화를 냈죠. 남편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속이 썩었을까 싶어 속상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은 화를 내는 저를 보고 되려 더 화를 내더라고요. 그만 좀 해. 당신이 정말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당신이 나서면 무슨 일이든 다 해결할 수 있는 줄 아냐고. 그건 자신감이 아니라 자만심이야. 자기야. 난 그냥 자기 생각해서. 당신이 정말로 내 생각하는 거면 제발 다른 회사로 가. 아니면 그냥 회사를 그만두든가. 어차피 애도 없는데 나 혼자 버는 걸로도 충분하잖아. 뭐? 자기 지금 그거 진심이야? 정말로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 잘난 마누라 때문에 매사 비교 당하는 것도 이젠 지겨워. 지겹다고.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회사를 옮겼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저를 경계할 때 유일하게 챙겨준 남편이 사실은 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도 물론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남편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였습니다. 회사를 옮기거나 차라리 그만두라니. 제게 있어 일이 어떤 의미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너무 당황해서 뭐라고 대꾸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그날은 결혼 후 처음으로 남편과 각방을 썼습니다. 남편도 저와 한 침대에서 자려고 하지 않았지만 저도 도저히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남편과 같이 눕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남편의 태도는 급격하게 냉랭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 마주쳐도 아는 척도 하지 않는 건 기본이고 회사에서는 눈도 마주치지 않더군요. 그게 너무 티가 나서 오죽하면 평소 제 눈치를 보느라 남편 얘기는 꺼내지도 않는 동료나 부하직원들이 집에서 무슨 일 있었냐고 조심스럽게 물어볼 정도였어요. 회사에서도 그럴 정도니 집에서는 더 심했죠. 저와 같이 있는 시간 자체가 싫은 건지 거의 매일같이 늦게 들어왔고 그렇게 들어와서도 당연하다는 듯 작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가장 속상한 건 시댁에 다녀온 후였어요.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동서와 저를 비교하며 구박하셨고 저는 가뜩이나 남편 때문에 속상한 속을 부글부글 끓이면서도 꾹 참았지요. 그렇게 심적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평소라면 저를 다독이던 남편이 제 가슴을 찌르는 얘기를 하더군요. 어른들 말씀이 틀린 게 하나 없어. 고아라서 그런가 다른 사람의 입장은 생각도 안 하지? 다 당신 지금 뭐라 했어? 고고 알아서? 아무것도 아니야. 괜히 짜증 부리지 마. 그러더니 뭐라고 대꾸할 시간도 안 주고 휙 하니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서 당장이라도 폭발할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그 다정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저렇게 변해버릴 수가 있는 건지 처음엔 그저 남편의 입장이 안타깝고 속상해서 짜증을 부려도 어진간하면 받아주려고 노력해왔는데 이젠 정말 너무 화가 나서 그러고 싶은 생각 자체가 사라져 버리더군요. 그렇게 이번엔 제가 대놓고 남편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전에는 남편이 모른 척 나가버리는 걸 알면서도 남편 목세에 아침까지 차렸지만 이젠 그냥 제 것만 차려서 먹고 저녁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끝끝내 남편과의 사이를 붙잡고 싶었어요. 지금은 잠깐 이상해졌지만 원래는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마저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동서에게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죠. 시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게 동서는 그리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같이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러 가면 항상 시어머니가 저만 구박하시는 걸 뻔히 보면서도 꼼짝도 안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평소에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도 아니었는데 웬일로 전화를 다 했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았는데 한다는 말이 정말 과간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 4억이 있는데 왜 그걸 이모님께 두고 있냐며 남편이 다 알고 속상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그걸 어떻게 알았나 싶었는데 생각해 보니 얼마 전 제가 이모와 통화한 걸 엿들은 것 같더라고요. 돈 문제는 대충 정리했지만 그 후로도 이모는 가끔 그 얘기를 꺼내며 가져가라고 했거든요. 저는 당연히 싫다고 했고요. 그런데 남편이 그걸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동서와 전화를 끊고 나니 화가 나더라고요. 그 돈은 제 돈이 아닌데 제대로 사정을 알아보지도 않고 시댁 식구들한테 얘기해버린 것도 그렇고 그걸 또 하필 얄미운 동서가 전화하게 했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었지요. 이번에는 정말 따끔하게 한마디 할 생각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오질 않더라고요. 자정이 넘었는데도 언제 들어온다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끌어오르는 화를 억지로 삭히고 전화를 걸었지요. 그랬더니 내일 주말이니 자고 가겠다며 시댁에 있다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인내의 끈이 끊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도대체 내가 알던 남편의 바닥이 어디인지 감도 못 잡겠더라고요. 사실은 내가 알고 있던 다정한 모습은 죄다 거짓이었고 이게 본 모습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은 정말 한숨도 못잤어요. 평생 그래 본 적이 없었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밤은 뜬 눈으로 보내고 아침이 되자마자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왔는지 동선의 식구까지 모두 다섯 명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침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자칫 험한 말이라도 튀어나갈까 싶어서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너는 여기가 어디라고 와? 식구들 식사하는 거 안 보여? 죄송해요 어머님 저 이 사람하고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나오라고 눈치를 줬어요. 하지만 정작 나서야 할 남편은 나서지 않고 시어머니가 일어나시더라고요. 할 얘기 있으면 나한테 해라. 어머님 그래도 용쾌 어머님 소리는 하는구나. 그래 내가 아직도 네 시어머니로 보이기는 하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인지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너 부모님께 물려받았다는 돈 그거 왜 안 가져오니? 어머님도 아세요? 내가 뭐 못 들을 말 들었니? 큰아들 일인데 당연히 알아야지. 대체 4억이나 되는 돈을 숨기고 결혼한 이유가 뭐니? 왜 안 가져오는 거야? 어머님 그건 오해세요. 부모님이 남기신 돈이긴 하지만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에요. 부모님 대신 절 키워주신 이모 돈 이라고요.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너희 부모님이 남겼으면 네 돈이고 네 남편 돈이지. 그게 왜 너희 이모 돈이야? 어머님 저희 이모 저 키우시면서 돈도 많이 쓰시고 고생도 정말 많으셨어요. 그 돈은 당연히 이모 돈 이라고요. 오히려 더 드려도 부족하다고요. 참나 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다 듣겠네. 고아 하나 키워준 값으로 4억이나 받아쳐 먹는 년은 대체 뭐하는 도둑년이냐? 당장 그 돈 가져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제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걸로 구박하고 모질게 굴어도 어떻게든 참았어요. 남편을 생각해서 정말 이를 악물고 참았지요. 하지만 바닥까지 드러낸 남편의 인성은 둘째치고 고생하며 저를 키워주신 이모를 욕하는 소리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화가 나도 어르신에게 큰소리 할 수는 없어서 그대로 돌아서서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때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인 행동이었으니까요. 저는 시댁을 나오자마자 집으로 돌아와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제 돈으로 얻은 집이니 나가는 건 남편이 나가야 하니까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 하소연하며 펑펑 울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믿었던 남편이 사실은 가장 나쁜 새끼라고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털어놓았지요. 이모는 한참을 말없이 제 얘기를 들어주었어요. 그러다 제가 좀 가라앉은 것 같자 날 한번 잡자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결혼생활을 끝낼 수는 없으니 이모가 직접 시부모니가 만나서 얘기해보겠다고요. 그렇게 다음주 주말 이모가 얘기한 건물의 고급 식당에서 시부모니가 남편 그리고 이모와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그 난리를 치고 헤어진 상황이었으니 자리에 앉아 음식이 나온 후에도 서로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요. 그때 먼저 말을 꺼낸 건 시어머니 였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그전까지 이 아이들 잘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남편한테까지 숨긴 건 말도 안 되지요. 엄연히 사기결혼이라고요. 그러니 이제라도 그 돈을 내놓으면 다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도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어머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돈은 제 돈이 아니라 이모 돈이라고요. 너는 어른들 얘기하는데 그래 이왕 말 나온 김에 솔직히 얘기해보자. 너는 결혼하면서 대체 한 게 뭐 있니? 네 동서 좀 봐라. 예단이면 머며 말 안 해도 알아서 착착 해오는데 고아인 것도 모자라서 그런 기분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라도 며느리 노릇 좀 제대로 하라는데 그게 뭐 잘못이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할 말이 없었습니다. 무슨 며느리 들이면서 옛날처럼 지참금이라도 바라신 건지 끝까지 그 돈을 가져오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때 조용히 있던 이모가 가지고 온 서류 봉투에서 뭔가를 꺼내더군요. 그건 제게 보여주었던 통장과 웬 등기 필증이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사실 우리 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건 돈이 아니라 이거였습니다. 옛날 말로 하면 진문서에 해당하는 등기 필증은 5층짜리 건물의 권리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소가 좀 낯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봤나 싶어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희가 모여있는 바로 이 건물이었습니다. 오면서 자동차 내비에서 본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실 너희 부모님이 내게 남긴 건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건물이란다. 지금 시세로 대략 25억 정도 한다더구나. 통장의 4억은 이 건물에서 나온 임대료를 모아둔 거야. 이걸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난 네가 무슨 선택을 하든 모두 다 이해한다. 저는 너무 놀랐어요. 4억도 큰 돈이었는데 25억짜리 건물이라니. 하지만 정작 놀란 것은 저보다 남편과 시부모님인 것 같더군요. 4억을 내놓으라며 당연한 권리인양 의기양양하게 큰소리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비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얘야 이런 게 있으면 진즉 말을 하지 그랬니. 내가 고아라고 한 거 거지라고 한 거 다 미안하다. 그땐 네가 네 동서랑 너무 비교돼서 그랬어. 여보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따로 나가서 얘기하자. 우선 나랑 따로 얘기하고 나중에 어르신들께 말씀드리자. 응? 정말 가득스럽게 짝이 없더군요. 4억일 때는 마치 자기들이 맡겨놓은 돈인 것처럼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소리치더니 그게 25억짜리 건물이 되니 갑자기 비굴해져서 마음에도 없는 용서를 구했으니까요. 차라리 그러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런 모습을 보니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이모 가자. 여보 우선 나랑 얘기를 좀 더 하고 나 당신이랑 할 얘기 없어. 이번 일을 겪으면서 당신 밑바닥까지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더하면 당신 어디까지 떨어질지 감도 안 와. 그러니까 이제 그만해. 우리 이제 끝내. 예 며느라 내가 잘못했으니까 좀 제대로 얘기를. 어머님 제가 언제까지 참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어머님은 제게 얘기할 기회를 주셨나요? 저 사람은 또 어떻고요? 어차피 이 돈이랑 건물 아니었어도 저 사람과 더 살고 싶은 생각 같은 거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뭘 제대로 얘기하나요?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보낼 테니 도장이나 찍으세요. 고작 말 한마디였지만 그동안 쌓여있던 울분이 조금은 풀어지는 것 같더군요. 답답했던 가슴이 조금은 풀렸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이모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변호사를 통해 이혼을 준비했지요. 그러는 동안에도 남편은 줄기차게 전화를 하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도 회사에선 서로 조심하는 게 있었는데 이젠 다른 동료들 눈치도 보지 않고 수시로 찾아오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남편을 보내버렸습니다. 이제 만나서 할 얘기는 없으니 얘기를 하고 싶으면 변호사랑 하라고 말이죠. 그렇게 몇 주가 흐르자 남편도 지쳤는지 더는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 사이 저는 변호사를 통해 이혼 합의서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선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모처럼 주말에 집을 청소하고 샤워까지 한 뒤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누군가 벨을 누르더라고요. 올 사람이 없는데 하면서 나가보니 세상에 시의 부모님과 남편이 서있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었지만 아직 이혼이라는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열리자마자 남편이 대뜸 무릎을 꿇으며 제게 사정하더라고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제발 너 아니면 우리 집 망하게 생겼어 그게 무슨 말이야? 뭐가 어떻게 된 건데? 그러자 남편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했습니다. 식당에서 그렇게 끝내고 한 2주일쯤 뒤 시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원래도 그렇게 잘 되는 사업은 아니었는데 막판에 다시 한 번 사업을 살려보겠다며 무리하게 돈을 들인 것이 원인이었다더군요. 결국 시부모님은 회사를 살려내지 못했고 8억이 넘는 빚만 떠안은 채 사업이 부도를 맞은 것이었습니다. 제발 당신 아니면 어디 돈 받을 것도 없어 은행 다 막힌다구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어. 그런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어디 말씀해보세요 어머님 어머님 아들이 이 사람 하나인가요? 그 잘난 작은 며느리한테 얘기해보시지 그러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얘기하더군요. 그게 작은 애는 여력이 없다고 사실 한 번 통화한 후로는 연락도 안된다. 아가야 제발 한 번만 도와다오.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러니 제발 한 번만 살려다오. 이쯤 되면 마음 한 구석에는 작게나마 동정심이 생길 법도 한데 이 직구석들이 하는 짓을 보니 그런 마음조차 일어나지 않더라구요. 평소 무슨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떠받들던 동서가 매몰차게 돌아서자 이제 와서 저한테 사정하는 꼴이라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돈과 건물 다 제 거 아니에요. 이모 거죠. 그리고 여력이 있었더라도 도와드리고 싶지는 않네요. 그러니 돌아가셔서 이혼서류에 도장이나 찍어주세요. 그러자 뒤에서 굳은 얼굴로 서있던 시아버님이 급기야 함께 무릎을 꿇으며 싹싹 피시더군요. 지금까지 시어머니나 남편이 모진 짓을 하는데도 잠잠고 있어서 미안하다고 그러니 제발 자기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더 할 말이 없었어요. 바닥까지 떨어진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보니 이젠 정말 안 된다고 말하는 것조차 싫더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벌떡 일어나며 바락하듯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너 이러면 내가 도장 찍을 줄 알아? 너 부모님 유산 속이고 결혼한 거 사기결혼이야. 내가 이혼소송 걸면은 너 그거 다 뱉어내야 한다고. 내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웃기는 소리하네. 그거 다 이모 명의로 되어 있는 이모 재산이야. 당신이 백날 소송 건다고 10원 한 장 구경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뭐? 이혼 소송? 그동안 내가 너희 식구들한테 당한 거 그거야말로 이혼 사유지. 내가 이혼 소송 걸면 네가 입고 있는 옷까지 벗어야 해. 그러자 남편은 금세 조용하더군요. 왜 아니겠어요? 지난 몇 주간 저는 이혼을 위해 변호사와 모든 상황을 다 알아봤거든요.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이혼 사유가 명백히 남편에게 있었고 저는 오히려 위재료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었으니까요. 자신들의 상황이 불리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입을 닫은 세 사람을 저는 매몰차게 현관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혹시라도 계속 서있으면 경찰을 부를 거란 엄포와 함께 말이죠. 그날을 마지막으로 저와 남편의 인연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불리하다는 걸 알았는지 남편은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으니까요. 재산은 물론 대부분 제가 가져왔습니다. 결혼 전 남편이 모은 돈이 별로 없었고 이후로도 생활비는 대부분 월급이 많은 제 돈으로 썼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은 쓸쓸하게 짐을 챙겨 집을 나가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회사 사람들을 통해 얘기를 들어보니 시부모님은 살던 집까지 압류당하고 남편과 함께 허름한 빌라에서 근근히 살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남편은 지금까지 번 돈을 대부분 다 쓴 상태였으니 제대로 된 집을 구할 돈이 없었겠지요. 회사에서도 종종 마주치는데 분명 불편할 텐데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만두지도 못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인연을 정리하고 다시 이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모는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제가 그러고 싶었어요. 다 해서 29억이나 되는 재산을 갖고도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이모와 하루라도 더 같이 있고 싶었거든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서 너무 홀가분합니다. 더는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타박을 신경 쓸 필요도 없어졌고 속 좁은 남편을 달랠 필요도 없으니까요. 언젠가 다시 인연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장은 그저 이모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네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글은 눈물 젖은 모성애를 기만한 짐승같은 시댁의 횡포 가출했다 돌아온 아들의 사자 후에 시댁 식구들이 혼비백산 하는데 라는 사연글입니다. 그럼 사연 읽겠습니다. 어느덧 봄이 오려나 봅니다. 길가에는 파릇파릇 새싹이 도단하고 사람들의 옷차림도 많이 가벼워 보이네요. 그래도 저는 추위를 많이 타는 탓에 아직까지 패딩 점퍼를 입고 외출 한답니다. 재소개를 할게요. 저는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가는 게 아쉬운 6학년 4반의 여자입니다. 이제는 기억력도 예전같지 않아서 자주 깜빡 깜빡 해요. 글썸씨는 없지만 더 많이 잊혀지기 전에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문을 두드려 보았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가 되었지만 저희 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제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갔는데 웬 모르는 아주머니와 대 6살쯤 먹어보이는 남자 아이가 집에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뜸 앞으로 엄마와 동생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인사를 했고 그때부터 저의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 엄마가 온 건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지 세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엄마가 제 곁에 없다는 사실이 실감도 나지 않았을 때였죠. 원래 아버지와는 살갑게 지내는 편이 아니어서 새로운 엄마에 대해서 듣지도 묻지도 못했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문도 모른 채 저는 새 엄마와 남동생을 억지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식구가 생긴 상황에 적응할 겨를도 없이 저는 새 엄마의 구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새 엄마는 자기 아들에게만 좋은 옷에 좋은 음식 다 먹이고 저는 마치 식모처럼 부리더군요. 집안일이며 농사일까지 제가 다 해야만 했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부엌에서 급하게 몇 숟가락 퍼먹는 게 전부였죠. 잠시 쉴 틈도 없이 저를 불러대는 새 엄마의 찢어지는 목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나마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지만 새 엄마의 구박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는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지내면서 저는 전래동화 콩지 팥제에 나오는 콩지도 저만큼 힘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했답니다. 그런 제가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고 힘들 때마다 위로를 받는 사람이 우리 이모였어요. 엄마의 동생인 이모는 이웃 동네에 살면서 가끔씩 찾아와서 간식거리를 몰래 쥐어주곤 했지요. 이모네로 저를 데려가고 싶어도 찢어지게 가난한 탓에 그러지 못하는 걸 미안해 하면서 눈물 짓곤 했습니다. 제가 쉴 수 있는 건 학교에 가 있는 시간뿐 이었어요. 다른 애들은 학교 가기 싫다지만 저는 학교 가는 게 제일 좋았답니다. 일하느라 몸이 피곤하니까 수업시간에 자주 졸기는 했지만요. 하지만 제게 휴식 갔던 수업이 끝나면 교문 앞에 새엄마의 아들이 쪼그리고 앉아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집에 안 가고 다른 데로 셀까 봐 감시하라고 보내는 거죠. 그렇게 저는 다시 감옥같은 집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자 새엄마는 고등학교에 안 보내고 집에서 일을 부려먹으려 했지만 아버지가 죽은 우리 엄마와의 약속이라며 고등학교까지는 보내줬어요. 아버지가 고마웠던 건 고등학교 보내준 것 하나뿐 이랄까요? 제 나이 겨우 13살때부터 20대가 될 때까지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집에서 탈출하고 싶었어요. 새엄마한테서 벗어나기 위해 성인이 되면 바로 출가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새엄마도 제가 꼴보기 싫어서 빨리 내보내고 싶었는지 고등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맞선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자리가 많았어요. 아버지 뻘에 나이 차이가 나는 남자도 있었고 얼마 안 떨어진 가까운 거리에 사는 사람도 있었죠. 집에서 멀리 벗어나고 싶었던 저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사람과 살기도 싫었고요. 이년아 네가 뭐 볼 게 있다고 이것저것 가리고 앉았냐? 데려가겠다는 남자 있으면 얼씨구나 하고 시집을 갈 것이지 집에서 쌀만 축내는 년이 새엄마는 자기 자식 아니라고 아무 남자에게나 시집 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 선자리가 생겼는데 남자의 집은 옆동네고 찢어지게 가난하긴 하지만 서울에서 직장을 다닌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결혼하면 서울에서 살아야 한다는 말에 선을 보고 결혼을 결심한 거죠. 전 새엄마가 있는 울산집에서 되도록 멀리 아주 멀리 떨어져서 살고 싶었거든요. 결혼은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되었고 제 편이 되준 이모에게 드디어 해방이라며 홀가분한 마음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신혼살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성급한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금방 깨달을 수 있었답니다. 직장에 다닌다던 남편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일용직 이었던 거죠. 게다가 집이라고는 손바닥만한 월세 단칸방 이었습니다. 저희 고향집의 제 방보다 작은 크기였어요. 이렇게 살자고 결혼을 했나 싶어서 왈칵 눈물이 났지만 그래도 서울이고 새엄마와 멀리 떨어져 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됐다면서 혼자 울음을 삼키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나 당황스러운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첫아이라 그런지 입덧도 많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울산 시댁에 있던 희동생이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커다란 가방을 짊어지고 말입니다. 도료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형수 형이 얘기 안 하던가요? 나 여기 있기로 했는데 방이 생각보다 좁네. 방을 두리번거리는 시동생을 보며 무슨 영문인지 몰라 황당해 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남편이 하는 말이 시동생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데 유명한 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왔다는 겁니다. 서울에 남편밖에 없으니 당연히 데리고 있어야 한다네요. 그래도 단칸방에서 어떻게 같이 지내냐니까 시동생은 방 앞에 텐마루에서 자면 된다나요? 저희 방문 앞에는 신발을 신고 벗기 위해 걸터 앉는 좁은 텐마루가 있었거든요. 정말 기가 막혔지만 시동생을 앞에 두고 싸울 수도 없어서 속으로만 삭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놈의 시동생이 눈치도 없고 넉살만 좋다는 거예요. 공무원 학원에서 수업을 받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마치 자기 방인 것처럼 저희 방에 들어 누워서 잡지책이나 뒤적거리고 있질 않나 밥 지으려고 담아둔 쌀을 가져다가 뻥튀기로 만들어 와서는 와구와구 씹어대며 온 방 안을 어지럽히질 않나 진상도 그런 진상이 없었답니다. 시동생은 공부에 취미도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시동생이긴 해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 함부로 잔소리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시동생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남들은 첫아이를 가졌을 때 입덮인 개로 남편에게 공주 대접받고 호강한다는데 그러기는 커녕 저는 제대로 된 끼니를 챙겨 먹지도 못했습니다. 쌀도 겨우 살만큼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눈치 없는 시동생은 형수 우리 출출한데 국수나 삶아 먹읍시다. 오늘 저녁은 고등어 한 마리 구워주쇼. 밥맛 없을 땐 생선구이가 최고지. 하면서 속을 뒤집어 놓기 일쑤였어요. 그러다가 몇 달 후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저는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걸 느낄 때쯤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태려고 부업을 시작했어요. 봉제 인형에 솜을 집어 넣는 일이었는데 아무래도 인형의 부피가 크다 보니 좁은 방에서 시동생이 팔자 좋게 누워있을 수는 없었죠. 시동생도 점점 구석으로 밀리는 게 불편했던지 어디론가 나가버리더라고요. 부업을 해서 돈도 벌고 같이 있기 싫었던 시동생도 안 보게 되니 일석 이조다 싶어 내심 기뻤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주인 아주머니가 저희 방문을 거칠게 열며 물었어요. 이 나쁜 새끼 이 새끼 어디 갔어? 아주머니 무슨 일이세요? 세대 이 일을 어쩜 좋아? 어쩌면 좋냐고? 아주머니는 텐마루에 걸터 앉아 가슴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의 딸이 울면서 들어오더니 그런 엄마를 달랬고요. 그때 아이스크림을 입에 물고 들어오는 시동생을 보더니 아주머니가 있는 힘껏 따귀를 갈기는 것 아니겠어요? 놀라서 말리려는데 아주머니가 한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 벌어지만도 못한 놈아! 너 같은 게 감히 내 딸을 건드려? 저는 놀라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동생도 지지 않고 대꾸하더군요. 건들긴 누가 건드려요? 아줌마 딸이 먼저 꼬리를 쳤는데 뭐라고? 어디서 그 천한 주둥이를 놀려? 이 개자식 같이 경찰서로 가자! 역사를 잡아 끄는 아주머니의 손을 뿌리치더니 시동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척! 경찰서 가자면 못 갈 줄 알고 가서 당신 딸이 개망신 당하는 걸 당신이 직접 봐야 속이 시원하겠다면 가주지! 당신 딸이 어때 있는 줄이나 알아? 좋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였다고 매주 덩어리 같은 당신 딸을 안아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해! 집주인 아주머니는 주저앉더니 통곡을 하기 시작했죠. 아비도 없이 귀하게 키운 내 딸이 저런 짐승 같은 놈한테 농락당하다니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아주머니의 딸은 고개도 못 들고 울고만 있었고요.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시동생이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이윽고 아주머니는 진정하고 일어서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아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저는 하늘이 노려졌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새댁 같으면 용서할 수 있겠어? 새댁이 참해서 내가 좋게 봤는데 집구석이 아주 엉망이구먼! 당장 방 빼고 내 눈앞에서 꺼져! 제가 울면서 출산할 때까지만 이라도 좀 봐달라고 애원해도 사람 좋던 주인 아주머니는 어디 가고 매정하게 내치시는 거예요. 하긴 딸이 몹쓸 짓을 당했는데 참을 수 있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희는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시동생이 원망스러웠어요. 하지만 더 화가 나는 건 남편이 시동생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였죠. 물론 제가 없을 때 혼을 냈을 수도 있지만 시동생의 반성 없는 태도를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았답니다. 급하게 방을 구하려다 보니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집주인들은 급하다는 걸 눈치채고 월세를 더 올리기 일수였고요. 도저히 저희가 가진 돈으로 구할 수 있는 방이 없었습니다. 시댁에 돈을 좀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돈이 없어서 빌려줄 수 없다고 하고 얼마 전 이모부가 돌아가셔서 힘들어하는 이모에게는 차마 얘기를 꺼낼 수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친정에 부탁했더니 새엄마로부터 욕만 얻어먹었네요. 야 이년아 시집을 갔으면 그만이지 출가 외인이 친정에다 손을 벌리고 지랄이야 지랄이 너 빌려줄 돈 있으면 내가 먹고 뒤질란다. 니년이 죽든 말든 내가 할 바 아니니까 다시는 연락 같은 거 하지마 이 옌병아 새엄마의 욕을 들으니 구박받던 제 어린 시절이 다시 떠올라서 그날 밤은 고열에 시달리며 알았습니다. 아무튼 겨우겨우 저희가 살던 방보다 더 상태가 안 좋은 방을 얻을 수 있었고 스트레스가 많았던 탓인지 저는 결국 유산을 하게 되었지요. 이렇게 된 게 모두 시동생 탓이라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시동생과 같이 지낼 수 없겠더라고요. 남편에게 얘기해서 시동생을 내보내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은 안 되겠던지 시동생을 시댁으로 내려보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일하러 나갔던 남편이 씩씩거리며 들어오는 겁니다. 시동생을 내려보낸 이유를 설명하려고 시댁에 전화했더니 시동생이 시골로 안 내려갔다는 거예요. 동생도 제대로 못 때리고 있는 게 형이냐며 시부모님으로부터 어지간히 욕을 먹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내보내자고 했기 때문에 혹시나 시동생이 잘못되지나 않을까 걱정스러웠죠. 그런데 남편은 뻔뻔한 놈이라 어디를 가도 잘 살 거라며 시동생 걱정 대신 본인이 부모로부터 질책을 받은 걸 더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다음날 시모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유산을 하고 몸도 마음도 힘든데 위로하기는 커녕 대뜸 화를 내셨어요. 네가 얼마나 신랑을 들복갔으면 우리 창석이가 동생을 이충 겨울날 쫓아낸다냐 창석이가 그럴 놈이 아닌데 어머님 그게 아니고 시끄럽다 갈 데도 없는 영석이를 쫓아내고 니는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지내고 있냐 너 그러는 거 아니다 형제간의 우애가 여편들 때문에 상하면 안 되는 게야 너 만약에 영석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 원망을 어떻게 들으려고 그러냐 니가 다 책임질래 시모는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시동생을 내보냈다는 원망만 늘어놓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도 모르시면서 시댁 노름만 하시는 게 참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남편은 날씨에 따라 일이 있기도 했고 없는 날도 많았기 때문에 수입이 들쑥날쑥 했거든요.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저도 일을 해야 했죠. 동네를 돌아다니며 일을 구하다가 봉제공장에서 잡일을 도와주는 시다일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죽어라고 일해서 저금했어요. 몸이 힘드니까 유산했던 기억이 잊혀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악착하지 벌어서 살림을 할 수 있는 작은 방이 두 개 딸린 조그만 구멍가게를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답니다. 남들 눈에는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제게는 남부럽지 않게 자랑스러운 제 가게 였어요. 마음이 안정되니까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유산의 아픔을 극복하고 생긴 아이라 정말 소중했고 다행히도 건강하게 아들을 낳았어요. 어찌나 똘망똘망 하고 잘 생겼는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더군요. 그렇지만 제게는 편안한 생활이라고는 허락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을 키우며 작지만 매상이 쏠쏠한 가게를 하면서 이 정도면 행복한 거지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이 다시 저를 힘들게 하더군요. 시댁에 사돈의 팔천까지 서울에 올라오면 꼭 저희 집에 들러서 짧게는 하루 길게는 한 달까지도 머물다 가는 겁니다. 방이 두 개니까 잘 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 서울에 연구가 없으니 어쩌냐며 저희 집을 마치 여관처럼 이용했죠. 차라리 여관이면 숙박비라도 받을 텐데 저희 집에서 묵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한 그들의 뻔뻔한 태도가 정말 얄미였답니다. 말로는 아무리 잠만 자겠다지만 식사 때가 되면 저희 식구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식사며 빨래까지 챙겨야 하니 제가 편하게 살 수가 있어야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에 치여 지내다 보니 어느덧 아들이 고3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꽤나 잘했던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인류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해 3월 울산에 사는 시의 아주버니의 아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했다면서 저희 집에서 하숙을 하겠다는 게 아니겠어요? 합격했다는 대학은 유명한 것이 아니라 이름도 낯선 학교였습니다. 아주버니 집에서 다닐 수 있는 지방대학에 가면 되지 왜 굳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겠다는 건지 그리고 왜 고3인 아들이 있는 저희 집에 있겠다는 건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대학에 기숙사로 들어가라니까 성적이 안 돼서 기숙사도 못 들어간다니 합니다. 그 정도 실력이면 왜 서울로 올라옵니까? 남편에게 들은 바로는 아주버니가 남자는 서울에서 놀아야 큰 인물이 된다고 했다나요? 정 서울로 보내고 싶으면 자취방을 얻어주든지 하지 왜 저희 집에서 있어야 하냐고요. 저는 남편에게 절대로 안 된다고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릴 때 형님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조카를 데리고 있고 싶다고 하더군요. 아주버니도 몇 번이나 제게 전화를 걸어 부탁했지만 다른 건 몰라도 제 아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전 절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러나 예전에 시동생이 그랬던 것처럼 시의 아주버니의 아들도 어느 날 갑자기 커다란 가방과 함께 들이 닥쳤습니다. 저는 고3의 아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난감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객식고를 드려야 하다니 엄마로서 막아주지 못한 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맛있는 반찬을 해주고 신경 써서 영양가에 있는 도시락을 싸주는 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했어요. 그러나 속 깊게도 부모로 원망하는 말 한마디 않던 아들도 결코 참을 수 없었던 게 있었습니다. 아들과 방을 같이 쓰던 조카의 코 고는 소리였어요. 조카는 신입생이니까 술자리가 많았겠죠. 잠만 잘 거라던 조카는 늦은 시간까지 술을 퍼마시고 와서는 천둥 같은 코를 골며 아들의 공부를 방해했습니다. 심할 때는 안방까지 소리가 들렸으니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결국 아들은 가게에 나가 불편한 자리에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안쓰러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답니다.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아들의 성적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일류대는 꿈도 못 꿀 정도로 성적이 떨어지자 아들은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저는 마치 제 탓인 것 같아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아들은 지원한 대학에 떨어지고 말았어요. 조카의 엄마인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코를 심하게 고는 애를 고3인 우리 아들하고 같이 친하게 하다니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덕분에 보기 좋게 낙방했습니다. 아니 난 우리 아들이 코를 고는지는 몰랐지. 동서 그렇다고 우리 아들 때문에 대학에 떨어진 건 아니잖아? 지가 홍보 못하고선 누굴 탓하는 거야? 아무튼 저는 더 이상 조카 못 데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는 그 길로 조카를 내보냈습니다. 학교 근처에서 하숙을 하던 시골집으로 내려가던 상관없었습니다. 제 귀한 아들이 받았을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었답니다. 조카 조카가 나가고 나서도 한동안 마음을 잡지 못하던 아들이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재수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아들이 다시 공부하겠다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아들에게 미안했던 만큼 다음 해에는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잘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사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한여름의 어느 날이었죠. 한눈에 봐도 천하게 보이는 짙은 화장과 가슴 꼴이 허헌이 들여다보이는 천박한 옷차림을 한 여자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어린 아기를 안고 있었지요. 껌을 쫙쫙 씹으면서 가게를 둘러보던 여자가 묻더군요. 여기가 김영석씨 형님쯤 맞죠? 네 그런데요. 아 힘들었지만 잘 찾아왔네. 자 이 아이 좀 받으세요. 여자는 안고 있던 아이를 제게 넘겨주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이게 무슨 김영석씨 딸이에요. 아직 이름도 안 지었으니까 알아서 지어주세요. 제가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키울 수는 없잖아요. 보아하니 먹고 살만은 한가보네. 그럼 난 가요. 제가 기가 막혀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가려는 여자를 잡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기 이분이 도련님 아이라면서 이 아이를 그놈이 또 사고를 쳤나보건 영석의 아이면 우리가 키워야지 제수씨는 그만 가보세요. 제가 말도 안 된다면서 여자에게 아이를 돌려주려고 했지만 남편이 가로막으면서 자기가 도와줄 테니 우리가 키우자는 겁니다. 아 이 집구석은 왜 이리도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걸까요? 또 객식구를 떠나야 하는 현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아들이 걱정이었어요. 아들은 아기를 보고 깊은 한숨을 쉬더니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기가 어찌나 목청 높여 울어대는지 온 동네가 다 시끄러울 지경이었어요. 옆집 사람들도 조용히 하라고 성화여서 저는 종일 업어서 달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허리병을 얻었어요. 하루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참다 못한 아들이 폭발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그만 좀 쳐 울어!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걸 그냥 죽여버릴까? 그런데 남편이 그 얘기를 듣더니만 갑자기 아들의 따귀를 때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은 놀라기도 하고 화가 나서 남편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 새끼가 어디서 눈을 부라려? 남편이 다시 때리려는 걸 제가 울면서 팔을 붙잡았어요. 왜 이래요? 공부하는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러겠어요. 때리긴 왜 때려? 말로 해요. 아들은 그러는 저를 물끄러 바라보더니 이놈의 집구석 정말 지긋지긋해 하면서 의자를 발로 걷어차며 나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그날 돌아오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없던 때라 연락 할 방법이 없었죠. 걱정이 돼서 견딜 수가 있어야 지요. 아들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봐도 모른다고 하고 재수 학원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 일수였어요. 그렇게 몇 달이 가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고 아들 생각이 날 때마다 이모에게 울면서 전화했어요. 이모는 절대로 아들이 잘못될 리 없다며 꼭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를 위로해 주곤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 뒤지닥거리 하느라고 정작 귀한 내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것이 정말 가슴 아프고 후회 스러웠지만 제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을 만든 남편도 믿고 시댁 식구들도 미웠지만 시동생의 딸아이는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저는 시동생의 딸을 제 딸로 삼기로 했고 딸의 재롱을 볼 때면 슬픔을 잠시 잊기도 했지만 아들의 빈자리는 늘 제게 큰 상처 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아들을 기다리는 수밖에요. 제가 하고 있는 구멍가게에 임대 계약기간이 끝나고 집주인이 가게를 비우라고 하면 저는 제 아들이 언젠가는 찾아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정 얘기를 하며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집주인이 바뀔 때에도 다시 새로운 집주인에게 빌고 빌어서 겨우겨우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어요. 한 번은 집주인의 아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집주인 아들은 저희 가게를 자기가 사용하려던 참에 제가 안 나가니까 화가 났던지 술을 잔뜩 마시고 와서는 시비를 걸었어요. 집주인이 나가라면 나가는 거지 뭔 말이 많아 아버지가 이 자리 나 준다고 했는데 아줌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 당장 나가라고 제 사정 좀 봐주세요. 우리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만 있을게요. 아들이 오면 나갈 거예요. 제발 그때까지만 아줌마 사정 있어? 나한테도 계획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에이 이래도 안 나갈 거야? 집주인 아들이 매대를 걷어차고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우는 딸아이를 방안에 데려다 주고 나와서 혼자 힘으로 젊은 장경을 상대하려니 힘에 붙이더군요. 그러다 결국 집주인 아들이 밀어서 탁자 모서리에 부딪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집주인이 와서 아들을 끌고 가더군요. 허리를 다쳐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와서 사과하면서 다행히 계약을 연장시킬 수 있었답니다. 그만큼 그 가게 자리는 아들을 기다리는 저에게 소중했어요. 세월은 무심하게도 흘러가더군요. 아들이 떠난 지 10년이 훌쩍 지나 버렸답니다. 어느 날 집주인이 집을 팔았다고 했어요. 또 새로운 집주인에게 사정해야 하는데 새로운 주인이 이해해줄지 걱정이 되더군요. 그런데 새 주인이 건물을 새로 지을 거라면서 가게를 빼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나가면 우리 아들은 어쩝니까 돌아왔을 때 제가 없으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저는 새 주인에게 사정해 보기로 했어요. 부동산에 연락했더니 새 주인이 저희 가게로 오겠다는 겁니다. 긴장하면서 새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죠. 얼마나 지났을까 저는 생전 보지도 못한 고급 승용차가 저희 가게 앞에 섰습니다. 기사가 오더니 뒷문을 열어주더군요. 대단한 분위기 있구나 생각하면서 숨죽여 바라보고 있는데 뒷좌석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가출했던 제 아들이 아니겠습니까. 순간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굳어있는데 가게 안으로 들어온 아들이 무릎을 꿇고 오열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아무리 봐도 분명 내 아들이 맞았어요. 내 새끼가 드디어 왔구나. 엄마는 니가 꼭 올 줄 알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잘 왔다 내 새끼 엄마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니 내 새끼 얼굴 좀 보자. 우리 모자는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들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해줬어요. 가출 후 지방으로 내려가서 떠돌아 다녔답니다. 돈이 없어서 구걸도 하고 무전 지식을 하다 얻어 맡기도 했대요. 그렇게 희망 없이 살다가 제가 유일하게 의지하던 저희 이모가 생각나더랍니다. 이모 할머니에게 찾아갔더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해 주더래요. 아들은 부모가 자신에게 소홀해서 원망하고 있었는데 이모 할머니의 얘기를 듣고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고 아들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알게 됐대요. 성공하기 전까지 집으로 가지 않겠다며 이모 할머니에게 그때까지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그 뒤로 정신을 차린 아들은 막노동을 해가며 돈을 벌어서 컴퓨터를 배우고 컴퓨터 부품을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다네요. 몇 년을 고생한 끝에 수출길이 열리면서 회사가 커졌다는 겁니다. 장하다 내 아들 얼마나 힘들었니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버텼어요. 이제 어머니께 효도하며 살게요. 아들은 제가 이각의 자리를 지키느라 고생한 걸 알고 이 건물을 선물하고 싶었다면서 근사하게 리모델링해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또 아픈 허리 수술도 받게 해줘서 허리도 쭉 펼 수 있게 되었고요. 제 명의가 된 건물을 보고 왜 자기 건 없냐며 남편이 불만을 터뜨렸지만 아들은 고생한 건 어머니라며 남편의 말은 기담아 듣지 않았답니다. 아들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남편으로부터 들었는지 시댁 식구들과 먼 친척까지 연락이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아들의 연락처를 묻기도 하고 집으로 선물을 보내면서 자기 자식 취직을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얘기하면 아들은 기생충처럼 굴지 말고 공채 채용할 때 원서를 넣고 정정당당하게 시험 봐서 입사하라고 하더군요. 친척이라고 봐주고 가깝다고 편의를 봐주는 일 따윈 하지 않겠다는 게 소신이랍니다. 내 아들이지만 정말 잘 키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들 고3 때 저희 집에 있었던 아주버니 아들 있잖아요. 그 조카가 성적이 안 좋아서 대학을 중퇴하고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다는 얘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카가 저희 아들에게 잘 보여서 취직이라도 하려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들 회사에 나가서 청소를 하고 아들이 출근하면 아부를 떨며 시중을 들었대요. 그래도 아들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조카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주버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조카가 애를 써도 저희 아들이 봐주지를 않으니까 신통이 났는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시부가 다리를 다쳤으니 서울에서 치료를 하라고 명령하듯 말하는 겁니다. 제가 아들에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제 앞에서 아주버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큰아버지 저희 어머니 그만 좀 부려먹으세요. 시댁 식구들 뒤치자거리 하느라 허리도 제대로 못 펴졌습니다. 왜 며느리 노릇은 저희 어머니만 해야 합니까? 울산에서 치료받게 하세요. 아주버니는 다시 저에게 전화를 해서 노발대발 하면서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웠네 천하의 나쁜 놈이네 하며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거금의 치료비를 보내줬더니 금세 잠잠해지대요. 아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다며 칭찬까지 하더라니까요. 어떻게 낯부끄러워서 한입으로 두 말을 할 수 있는지 참 돈이 좋긴 좋구나 싶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시모가 돌아가셔서 저의 식구가 모두 시댁으로 내려갔어요. 남편은 먼저 시댁으로 들어가고 아들과 저 딸은 장을 보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시동생의 딸을 쳐다도 안 보더니 차츰 예뻐하기 시작했고 딸도 오빠를 잘 따랐어요. 셋이 더 즐겁게 장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말을 거는 겁니다. 어머나 얘가 벌써 이렇게 컸네? 돌아보니 예전에 시동생의 딸을 맡기고 갔던 그 여자가 서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나이를 먹었지만 제가 느꼈던 첫 인상이 고스란히 떠오르는 천한 모습에 단번에 그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제 등 뒤로 숨겼어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난 당신 몰라요. 예쁘게 잘 키웠네. 나 어릴 때랑 똑 닮았어. 근데 언니야 제가 누구 딸인지는 이제 알고 있는 거야? 누구 딸이긴 내 딸이지. 헛은 소리 말고 당신 가던 길이나 가. 이렇게 감싸는 걸 보니 모르는 눈치네. 그때 내가 한 얘기를 아직도 그대로 믿고 있었던 거야? 생각보다 순진하네 이연니. 난 좀 양심에 찔렸거든. 언니가 사실을 알면 눈이 뒤집힐걸? 저는 여자를 무시하고 그냥 가자며 아들과 딸을 잡아 끌었는데 아들이 그 여자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그 사실이라는 게 뭐예요? 그땐 나도 내가 살꽁니말 하느라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나도 같은 여자 입장에서 못할 짓을 한 거지. 누가 뭘 시켰다는 거예요? 자세히 좀 얘기해봐요. 그렇게 중요한 걸 맨입으로는 말 못하지. 아들이 여자의 가방에 돈을 찔러 넣어주자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희동생의 딸이라던 이 아이가 사실은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였다는 겁니다. 남편이 여자에게 자신의 아이라면 제가 받아주지 않을 테니까 희동생의 아이라고 하라고 했대요. 그제서야 그 여자가 저희 집을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도 남편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아이를 키우자고 했던 이유도 알겠더군요. 배신감과 충격에 치가 떨렸습니다. 여자와 헤어져 시댁으로 가는 길에 아들은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저도 속은 세월이 원통해서 가는 내내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더군요. 시댁으로 들어서자마자 아들이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당신이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기만할 수가 있어? 삼촌 딸이라며? 우리 엄마가 당신에게 속아서 당신이 밖에서 낳은 자식을 애지중지 키우는 걸 보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냐고? 남편은 처음에는 억울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모든 것이 들통난 걸 알고는 아무 말 못했어요. 희부와 아주버니가 남편의 편을 들고 나섰지만 아들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본전도 찾지 못했답니다. 남자가 젊었을 때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지. 실수? 당신들 그걸 지금 말이라고 찌꺼리는 거야? 이놈이 어른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해. 부모 형제로서 뭐 하나 해준 것도 없으면서 툭하면 우리 집에 애새끼들을 보내서 빈대처럼 빌붙지를 않나. 사돈에 팔촌까지 찾아와서 처 자고 가면서 희정을 들게 하질 않나. 우리 엄마가 그런 것까지 하는 게 왜 당연한 건데? 하다 하다 할 짓이 없어서 사기까지 치고 당신들이 그러고도 어른 대답을 받고 싶어? 그래도 자는 네 아버지 핏줄인데 닥쳐 마음씨 착한 우리 엄마한테 자기가 바람피워 낳은 애를 동생 애라고 속여서 키우게 한 게 누구야? 당신들은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지?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무사할 것 같아?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들 가만 안 둘 거야. 아들의 부르령에 남편과 아주버니 시부는 네가 먼저 그렇게 하자고 했지 않냐며 서로 잘못을 떠넘기느라 정신이 없더군요. 비열한 인간들이 저 혼자 살겠다고 발버둥 치는 꼴이 정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저더러 당장 이혼하라고 하면서 남편의 딸도 남편에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너무한다며 궁시렁 거리긴 했지만 아들의 분노에 맞서는 사람은 없었어요. 남편의 딸은 어려서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었겠지만 이상한 기운은 느껴졌는지 벌벌 떨며 제 옷자락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남편은 미웠지만 제가 사랑으로 키운 딸이 가엾어서 도저히 내칠 수가 없었죠. 아들이 없을 때 그래도 저를 살게 하는 힘이 되주었던 아이였어요. 저는 아들 덜어 딸은 제가 끝까지 키우겠다고 하며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길로 아들이 나서서 이혼을 진행했어요. 얼마 동안은 아들이 딸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지만 제가 서럽게 자란 만큼 이 아이에게는 그런 감정 느끼게 하고 싶지 않다며 아들을 설득했고 드디어 아들이 딸을 우리 식구로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제게 선물한 건물에는 제가 구멍가게를 하던 자리에 편의점이 들어섰고 2층에는 카페 3층에는 치과가 들어왔어요. 4층은 저희 세 식구가 살고 있답니다. 저는 제가 가난을 경험했고 집 없는 서름을 알기 때문에 한 번 입주한 사장님들에게는 세를 올리지 않아요. 요새는 코로나로 장사가 어려워져서 월세를 내려준 지도 꽤 되었습니다. 남들이 착한 임대인이 뭐니 칭찬해 주시지만 저는 제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일이라 그런 칭찬을 들으면 쑥스러워요. 그래도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힘내자고요. 살다 보면 좋은 날은 꼭 올 겁니다. 썰맘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시댁 집들인 날 산통화 주저앉자 또 꾀부리냐며 머리채 잡는 듯 응급실에서 두 눈 부릅뜬 순간 온 집안을 쑥대밭 만들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듯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네요. 그래도 기왕 써내려가는 김에 허심탄회하게 제 이야기를 꺼내놓을까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 아래 외동딸로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났지요. 엄마가 꽃과 식물을 가꾸는 걸 좋아하셔서 넓은 마당이 있는 집으로 가는 게 평생 꿈이었고 아빠가 젊은 나이에 그 소원을 들어주셔서 저희는 서울 외곽에 넓은 마당이 있는 주택에서 생활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꽃과 나무를 기르는 엄마를 따라 저도 마당을 가꾸었고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꽃이 되었습니다. 장래 희망에 뭘 써야 할지 고민하던 시절 학교에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된 젊은 여자 선생님이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었어요. 이에 저는 당연히 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영아 플로리스트라는 직업 들어본 적 있어? 아니요. 그러면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공부해와서 선생님이랑 얘기를 나눠볼래?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플로리스트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평생 장래 희망란에 똑같은 것만 적어냈습니다. 그게 마치 무슨 마법의 주문이라도 되었던 것처럼 저는 미대를 빠르게 졸업하고 플로리스트가 되어 마음 맞는 친구와 꽃집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한 명이 가게를 봐주고 꽃꽂이 수업을 해줄 때 다른 한 명은 같이 수업을 돕거나 외부에 나가 업체 미팅을 도맡아 했죠. 젊은 여자 둘이 모든 걸 쏟아 부으며 가게를 운영했기에 저희는 장사도 잘 되고 수입도 꽤 괜찮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서 모든 게 바뀌었네요. 결혼하면 아무래도 남편 따라 지방으로 가야 될 것 같아. 알잖아. 그 사람 군인인 거. 저는 당연히 축하하는 마음이었지만 친구가 가게에서 손을 뗀 후 그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할 줄을 몰랐습니다. 외부 스케줄과 가게 운영을 함께 소화할 수 없었기에 사람을 뽑았지만 주인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일하던 친구와는 많이 달랐고 결국 모든 짐을 저 혼자 짊어지게 되었지요. 내 시간을 다 포기하고 죽어라 일만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손님들마저 저에게 불만을 표하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결혼식 세미나 돌잔치 같은 외부 일정을 포기하니 이번엔 전처럼 수익도 나지 않았네요. 그쯤 저에게 다가오는 남자가 생겼습니다. 꽃은 생전 들어본 적 없는 것 같은 투박한 외모의 그 남자는 하루가 멀다 하고 꽃집에 얼굴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달달한 간식거리와 커피를 사다 주며 마음을 표하고는 했습니다. 친구와 함께일 때도 그런 사람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꽃집 아가씨에 대한 이상한 환상 같은 걸 갖고 있는 것 같았고 저는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의 틈도 주지 않았지요. 그런데 동업자를 잃고 나니 제 마음도 흔들리더라고요. 남자는 대놓고 자신의 사업과 회사를 이야기하며 재력을 어필했습니다. 그런 말도 했죠. 저는 결혼하면 아내가 일하는 꼴 못 봅니다. 집에서 편하게 제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놀고 먹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을 시작한 이유는 생계의 이유도 있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더 컸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른 건 다 없어지고 돈 벌어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한다는 생각이 짙어지면서부터 모든 게 피곤하고 귀찮게 느껴지더라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남자의 끈질긴 구애에 마음을 열었다기보다 지금 제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저는 결국 그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고 만화영화에 나오는 공주대접을 받으며 그와 6개월을 연애했어요. 그 짧은 기간의 연애 후 남자는 저에게 확신이 생겼다며 결혼을 하자고 프로포즈를 했네요. 앞으로 앞으로도 지금처럼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서영씨 나랑 결혼하자. 그는 굵은 알이 박힌 다이아반지를 내밀며 저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람선 위에서 펼쳐진 그의 프로포즈 작전은 대성공이었어요. 저는 당연히 좋다고 하였고 저희 부모님도 그를 마음에 들어하셨죠. 남편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와 위에 누나가 둘 있다고 했어요.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나는 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저는 정성을 다해 꽃다발을 만들었고 우아하고 부드러운 미소의 시어머니에게 꽃다발을 안겨드렸습니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 꽃다발도 어쩜 내가 이런저런 행사 많이 다녔지만 이렇게 예쁜 건 처음 받아보네요. 실력이 아주 좋아요.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소녀처럼 꽃다발을 안고 행복한 얼굴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제가 다 뿌듯했습니다. 그 시절에 음대를 졸업하고 성악을 전공했다는 시어머니는 60대가 된 지금도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노래강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음악적 소양을 물려받은 집안이라 모두들 비슷한 분야를 전공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큰 누나는 엄마의 전공을 물려받아 성악을 전공했고 작은 누나는 결혼 후 애를 낳기 전까지 유럽을 누비며 활동하는 첼로리스트 였다고 했죠. 어쩐지 제가 내세울 게 없어져 조금 주눅 들었지만 진심으로 저를 반기고 환영해 주는 사람들을 보니 그런 걱정도 싹 사라졌네요. 이런 집안의 일원이 되는 것이 기뻤고 제가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낼 수 있다는 확신도 들었거든요. 남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한 호텔에서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 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은 애초에 하나도 걱정할 게 없었고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어떤 것도 바라지 않으셨어요. 웅장하다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며 저는 누구보다 행복했네요. 거기에 남편은 고생할 거 없다며 집에서 하고 싶은 취미생활을 하며 쉬라고 일도 관둘 수 있게 해줬어요. 저는 이 사람과 결혼한 게 제 인생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앞으로는 꽃길만 걸을 것이라는 단꿈에 젖어 살았습니다. 신혼생활을 즐긴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부터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요. 고상하고 우아하다 생각한 시댁 식구들의 시집살이는 갑작스럽게 시작되었어요. 큰 시누이가 아들 생일 파티를 한다며 저를 부른 게 시작이었죠. 들어보니까 올쾌가 요리도 잘하고 손재주가 많다면서 우리 아들 생일 파티 하는데 와서 좀 도와줄 수 있어? 나 혼자 하기가 너무 힘드네. 그럼요 형님 언제 갈까요? 처음엔 순진하게 큰 시누이가 저를 친근하게 느껴서 하는 부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간 순간 깨닫게 되었죠. 저는 이곳에 그저 일꾼으로 왔다는 것을요. 무슨 열 살짜리 생일 파티를 이렇게 대단하게 하는지 아예 생일 파티를 위해 키즈 카페를 통째로 대여 했더라고요. 간단하게 요리나 도와줄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리할 일은 없었고 그저 애들 통솔하고 케이터링 서비스에서 뷔페식으로 차려놓은 음식을 갖다 나르기 바빴죠. 저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애들을 따라다녔고 한 번도 쉬지 못하고 시누이의 명령에 따라 짐을 옮기고 생일 파티에 온 애들 엄마에게 다과나 커피를 갖다 날라주기 바빴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야 한 엄마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근데 누구? 앗 앗 저요 저 재민이 고모예요. 땀을 뻘뻘 흘리며 어색하게 웃는 저를 보던 그 엄마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오늘 오늘 일 도와주는 사람 불렀다고 우리 보고는 늦게 와도 된다고 해서 마음 편히 왔는데 그냥 일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재민이네 고모셨구나.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이지만 보통은 애엄마들끼리 애들 생일 파티를 위해 함께 개를 하고 생일 파틴 날은 다 같이 와서 삼삼오오 일을 나눠서 하고는 했다고 하더라고요. 애엄마 여섯이서 하는 걸 저 혼자에게 다 시킨 것이라는 신우위의 못된 속셈을 알고 나니 그날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저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이런저런 뒷정리까지 시킨 큰 신우위는 비아냥대며 말했어요. 우리 원기가 결혼은 잘했네. 가족일에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는 젊은 사람들 많이 없는데 그치 옳게? 저는 말을 말자네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네요. 괜히 갈등을 만들기 싫어 남편에게 어떠한 얘기도 하지 않고 지내던 어느 날 생전 연락 없던 시어머니로부터 저에게 먼저 전화가 왔어요. 일을 안 해서 심심해서 어떻게 해? 원기 얘기 들어보니까 일하는 걸 되게 좋아했다고 하던데 아니에요. 그냥 가끔 교육도 나가고 해서 집에서 원기 씨랑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래도 계속 일을 안 하면 손이 녹슬지 안 그러니? 그, 그렇게야 하죠. 저는 그때부터 등골이 선제했고 쎄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시킬 일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불안감이 저를 감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죠. 아들 있는 자리에선 절대 말을 놓지 않고 우아한 척, 고상한 척하던 시어머니는 자연스럽게 말을 놓았고 저에게 명령하듯 일을 시키셨어요. 꽃다발 처음에 나 만났을 때 가져온 것 같은 걸로 한 열 개 만들어 올 수 있을까? 네, 네? 열 개씩이나요? 그걸 다 어디에 쓰시게요? 쓰는 거야 내가 알아서 쓰는 거고 무슨 시어머니 하는 일을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하려고 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정해준 날 저는 오랜만에 새벽같이 꽃시장에 가서 시어머니가 주문한 수준의 꽃다발을 만들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습니다. 아주 잠깐이나마 예전에 꽃가게를 처음 오픈했을 때에 열정이 살아나는 것 같아 가슴이 설레긴 했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몇 시간을 발이 퉁퉁 붙도록 서서 꽃다발을 만들어 놓고 나니 가슴 한켠이 텅비는 느낌이 들더군요. 시어머니는 몇 시까지 자기 집으로 오라며 전화를 걸었고 저는 지친 목소리로 알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좀 차려입고 와라. 처음으로 며느리 소개하는 자린데 창피주지 말아야지. 라고 하더군요. 저는 샤워를 하고 오랜만에 차려입고 화장까지 한 시간에 걸쳐 공을 들였습니다. 누구한테 저를 소개해준다는 건지 조금의 언급도 없었기에 온갖 상상이 다 되더라고요. 자기네 집으로 오라던 시어머니가 급하게 보내준 주소는 본인이 음악강사로 일을 하는 백화점의 옥상 테라스 카페였어요. 얼빠진 얼굴로 서 있는 저를 보며 시어머니는 제 팔뚝을 찰싹 때리더라고요. 뭐하고 서 있어? 꽃다발들은 가져왔니? 차에 있으면 얼른얼른 옮겨야지 뭐하는 거야? 나랑 같이 일하는 강사님들이니까 인사 잘 드려야 돼? 저는 시어머니의 명령에 따라 백화점 직원들을 대동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 한 다발당 꽤나 무게가 하는 꽃다발을 온통 짊어지고 왔습니다. 벌써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지쳤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같이 일하는 강사라는 사람들 앞에서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우리 며느리 플로리스트로 일했거든요. 아휴 내가 정말 못살아 조금 늦는다길래 괜찮다고 천천히 오라고 했더니 글쎄 이런 걸 다 만들어 온 거 있죠? 어머 정말요? 너무 예쁘다. 저 이런 거 남편한테도 못 받아봤어요. 이렇게 예쁜 짓만 알아서 하니까 내가 안 예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 며느리가 솜씨가 좋았어서 땡때로 탈 결혼식 꽃장식도 다 도맡아 했다잖아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쩌다 한 번 지인의 소개로 하게 되었던 행사를 저렇게 부풀려서 어머니가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어떤 일을 했었냐 길래 이것저것 읊었는데 시어머니는 과장의 과장을 입혀서 저렇게 저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음악하는 집안의 플로리스트 며느리라니 진짜 영화 속에 사시는 것 같아요. 강사님은 어허허허허 무슨 그런 소리를요 그냥 사람 인연인걸요 저는 순간 어쩌면 이 집 자식들도 음악을 하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엄마의 강요 때문에 하게 되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참을 하는 것 없이 앉아있다 조용히 빠져나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불러 또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지금 이 카페 우리가 행사한다고 다 빌린 거니까 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피도 가져오고 입심심하지 않게 케이크랑 쿠키 같은 것도 좀 갖다 날라라. 네? 직원들이 다 있는데요. 직원들이 있으면 뭐 여기 꽃배달 하러 왔어. 네가 그런 거라도 해야 내면이 좀 서지 않겠니? 생각을 좀 하고 말을 하자. 내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시어머니가 만만하니? 아니요. 저는 결국 그날 높은 구두에 결혼식장에 입고 갈 법한 드레스를 입고 몇 번이고 그 불편한 자리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카페 직원처럼 시어머니가 시킨 일을 하고 커피를 서빙하면서 말이죠. 집에 돌아와 그 다음날 아침까지 죽음 사람처럼 자는 저를 보며 남편은 속없이 말하더라고요. 어제 운동했나봐. 피곤해서 온 줄도 모르고 자더라고. 운동은 무슨 여보 잠깐 이리 와봐. 나 할 말 있어. 저는 결국 시댁 식구들의 신년 노릇을 이대로 더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해야 좋은 마음이었지만 이제 무슨 노예를 사온 것처럼 뻔뻔하게 저를 이용하는 시댁 식구들을 참을 수가 없었죠. 저는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던 사정까지 털어놓자 남편은 미안한 얼굴이 되더라고요. 내가 회사일이 바쁘다고 당신을 아예 방치하고 있었네. 누나랑 엄마가 왜 그러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절대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어휴 어쨌든 내가 정말 미안해 여보. 당신 고생한 만큼 내가 더 당신한테 잘할게. 그래도 남편의 사과에 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에게 잘하겠다 보상하겠다 말했던 남편은 바로 그 다음 주에 보상이 뭔지 제 앞에 보여주더군요. 오랜만에 외식을 하자고 저를 끌고 나간 남편은 외제차 매장으로 저를 끌고 갔어요. 우리 어디 가는 거냐는 제 말에 바보처럼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하 난 정말 이런 서프라이즈에는 재능이 없나 봐. 얼른 말하고 싶어서 죽겠다. 내가 당신 차 바꿔주려고 나 없을 때 가끔 혼자 드라이브도 가고 친구들이랑 좋은 데 가서 구경도 하고 그래. 그리고 남편은 결혼 전 저라면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의 비싼 외제차를 턱 선물로 사주었습니다. 저는 감동받았죠. 여보 내가 이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 당연히 받아도 되지. 예전부터 당신한테 이런 거 하나 해주고 싶었어. 저는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고 다들 저에게 남편 잘 만나서 부럽다며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었네요. 하지만 그 행복도 얼마 가지 않았죠.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제가 비싼 외제차를 선물 받았다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는 노발대발하며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일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놀고 먹는 네가 뭐가 필요하다고 그런 외제차를 받니? 그런 비싼 차를 어디다 써먹게? 원기 시어머니가 선물로 사준 거예요. 제가 너무 고생했다고. 네가 무슨 고생을 해? 정작 아들 낳고 키우느라 고생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지 않고 자기의 분노를 저에게 잔뜩 뿜어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모르는 척 넘어가려 했는데 얼마 후 작은 신우위에 남편이 차사고가 났다는 연락을 받는 남편을 보며 또다시 쎄한 느낌이 들었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곤란한 표정이 되어 저에게 왔네요. 매형이 사고가 크게 나서 차가 다 망가졌다나 봐. 당장 일을 하러 다녀야 하는 사람인데 차가 없어서 출퇴근도 못한다고 하더라고. 여보 정말 미안한데 내가 당신한테 사준 차 잠깐 매형 빌려줘도 될까? 당신은 어차피 집 앞에 마트밖에 안 가니까 택시 타고 다녀도 되잖아. 둘째 누나가 너무 부탁을 해서 나도 어쩔 수가 없이 그러겠다고 했어. 정말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어쩔 수 없지 뭐. 정말로 시누이네가 큰 사고가 났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차를 받으러 싱글벙글한 얼굴이 되어 등장한 아주버님을 본 순간 이 모든 게 거짓이고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큰 사고가 났다는 사람이 전보다 더 좋아진 몸 상태로 와서 이리저리 차를 훑어보더군요. 이 차 끌어보는 게 진짜 소원이었는데. 철딱선이 없이 하하호호하며 차를 끌고 가는 아주버님의 뒤통수를 한 대 후려치고 싶었지만 저는 어차피 이렇게 될 일이었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비웠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남편을 보니 또다시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고요. 남편도 다 아는데 어쩔 수 없이 넘어가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가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넘어가던 시점이었어요.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생리를 안에서 찾은 산부인과에서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었죠. 축하드립니다. 태명 지으셔야 겠네요. 바로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린애처럼 방방 뛰며 저를 끌어안고 거실을 누볐네요. 깨르르 웃으며 저는 남편의 등을 장난스럽게 내리쳤죠. 이제 절대 안정해야 돼. 당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놀고 먹고 쉬어. 알았지? 시어머니나 시누이들이 연락 오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내가 다 말해놓을 거니까 당신은 마음 쓸 필요 없어. 무조건 쉬어. 알았지? 그리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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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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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아 그리고 내 차 끌고 다녀. 난 회사차 갖고 댕기면 되니까. 내가 갈 데가 어딨다고 그런 차를 끌어. 명세기 사장이 좋은 차 끌고 다녀야지. 난 당신이 이렇게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너무 행복해. 임신 소식을 알고부터 저는 지옥 같은 시댁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댁 식구들에게 절대 저를 불러 조금의 잡일도 시키지 말라고 크게 한바탕을 했고 저는 모르는 척 집에 처박혀 여유를 즐기며 몸조리를 하고 있었죠. 요가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직접 차려 먹으며 여유를 즐겼네요. 남편은 아무리 일이 많아도 노트북을 집에 가져오는 한이 있어도 최대한 일찍 귀가를 해 저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10개월 동안 신혼초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종종 시어머니나 신의이에게 연락이 왔지만 저는 임신을 해서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오라가라 하는 모든 요구를 다 거절했습니다. 임신이 마치 저의 면제부라도 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둘째 신의인에는 한 집에 살았는데 이번에 경기도의 주택으로 집을 이사하게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통화를 듣고 있었는데 그 말은 과관이었죠. 말이 집들이지 중요한 사람들 다 오는 자리야. 거기에 며느리가 빠져서 되겠니? 내가 여기저기 얼마나 우리 며느리 자랑을 해놨는지 몰라. 거기에 아무렴 내가 임신한 만상 며느리를 부려먹겠냐 이 말이다. 아들 엄마 좀 섭섭해 누가 보면 내가 무슨 못된 시어머니라도 되는 줄 알겠어. 그거 일 좀 도와준 것 같고 유난 떠는 개도 정말 웃기고 그 치마 폭에서 놀아나는 너한테도 섭섭해. 아들 누가 키웠니 누가 뼈 빠지게 돈 벌어서 먹이고 입히고 했어.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엄마가 참고 참다가 한소리 하는 것도 듣기 싫다는 거니? 엄마 면 좀 세워줘.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마저 거절하면 너도 안 보고 며느리도 안 보고 살 거야. 아들 죽었다 생각하고 살 거니까 너도 애비 없고 애미 없는 고아다 생각하고 살아. 엄마 결국 시어머니의 절연 소리에 두 손 두 발을 든 건 남편이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이런 소리를 생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 것 같다면서 한 번만 가서 풀어달라고 하더군요. 이에 저는 결국 만삭의 몸으로 힘겹게 화장을 하고 그나마 가장 세련되어 보이는 임부복을 차려입고 시어머니와 둘째 시누이가 이사간 집으로 향했네요. 남편은 일을 빨리 마치고 오겠다고 했지만 요즘 일이 많아서 잠도 못 자는 사람이었기에 어차피 가망없는 얘기라는 걸 대충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중에 저를 본 시어머니는 아주 가증스럽다는 눈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그래 얼굴이 아주 좋아졌구나. 집에서 먹고 놀면서 뒹굴뒹굴 하고 사니 살도 많이 붙었고 요즘 사는 게 아주 재밌겠다 너. 몸이 안 좋아서 자주 못 왔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하면 이제 죄송하지 않을 짓을 하면 되겠구나. 그동안 우리 아들 돈으로 먹고 놀았으니 그 값은 해야 되지 않겠니?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화덩이가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임신을 하면서 저도 많이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원기한테도 말했지만 말이 좋아 집들이지 지금 웬만한 중요한 인맥은 다 와 있어. 사실상 접대자리라고 봐도 된다.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자기네랑 수준이 맞는지 보려고 온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다. 음대 교수님 평론가 우리 둘째랑 같이 공연 다녔던 피아니스트 지휘자 등등 잘 보이고 앞으로도 인맥을 이어가야 될 중요한 사람들 야. 저는 벌써 피곤해지는 기분이었죠. 호텔 호텔에서 하는 야외 결혼식 못지않은 화려한 세팅에 케이터링 서비스까지 굳이 제가 올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드라마 속에 나오는 부잣집 파티 같았습니다. 몸이 안 좋았고 속이 욱신거렸지만 쉬지 않고 떠드는 시어머니의 말을 열심히 듣는 척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가 플로리스트 인데 내가 꽃장식에 몇백씩 써야겠니? 남편 뒤에 숨어서 집안일 나 몰라라 하고 시엠이 돈 쓰게 만드니까 좋니? 시어머니는 저의 어깨를 일부러 치면서 지나갔습니다. 어머 교수님 오셨어요? 콧소리를 잔뜩 섞어 우아한 목소리로 막 도착한 나이지긋한 여자에게 아는 채를 하며 시어머니는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해진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모두 비싼 명품옷과 장신구를 두른 사람들이 등장했죠. 저는 음식을 준비하고 날라주는 케이터링 서비스 업체 옆에서 도와줄 것이 없는 여행을 물었습니다. 저에게 바라는 건 그런 육체노동 이었을 테니까요. 솔직히 이미 도착했던 때부터 허리가 욱신거리고 속이 안 좋았습니다. 자극적인 음식 냄새에 헛구역질이 올라올 것도 같았지만 몰래 식은 땀을 닦아가며 참아내고 있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아무 의자에나 털썩 주저앉았어요. 숨쉬는 것도 힘들고 호흡이 가빠져 오더라고요. 한 번도 애를 낳아본 적은 없었지만 배 깊은 곳까지 욱신거리는 게 산통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올케 이것 좀 저쪽에 날라줄래? 나 이제 곧 연주해야 돼서 올케 올케 저는 뒤에서 떠드는 작은 신의의 말에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집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고 응급실에 가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 번 해봤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숨이 턱까지 타오르게 달리기를 한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당장이라도 흐려질 것 같았지만 온 힘을 다해 걷고 걸어 집을 빠져나왔네요. 그리고 뒤쫓아온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잡아 돌린 건 그 순간 이었습니다. 어디 가게? 어, 어머니 저 산통이 온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병원에 가야 해요. 뭐, 산통? 아직 그때 아니다. 누구네 안 나 본 줄 아니? 이게 어디서 또 꾀병을? 아니에요. 어머니 저 정말 정말로 이게 시애미가 그렇게 우스워? 이런 날까지 꾀병을 부려? 그때였습니다. 어머니가 제 머리채를 잡아챘죠. 사실 머리채를 잡혀도 아프지도 않았어요. 뱃속이 너무 아파서 다른 곳의 고통은 느껴지지도 않았거든요. 다만 몸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중심을 잃었고 우당탕 소리를 내며 저는 옆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몸을 받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앞이 까매지고 의식을 잃게 된 건 정말 한순간이었네요. 정신을 차린 곳은 응급실이었어요. 새하얀 천장이 보이는 곳에서 눈을 뜨자 그때부터 온몸이 욱신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외마디 비명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끈끈거리자 멀리 있던 의사가 저에게 다가왔네요. 환자분 정신 드세요. 네 여기 병원이죠. 네 맞아요. 저 애기 애기 나왔나요? 아까 산통이 왔었는데 의사에게 들은 얘기는 참담했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더니 감정 없는 말로 제가 유산을 했다고 하더군요. 혹시 폭행 당하셨나요? 폭행이요? 자연유산이 아니라 외부 충격에 의해 유산이 된 것으로 보여요. 혹시 남편이나 누가 저는 더 이상 의사의 말이 들리지 않았어요. 순간 제 머리채를 잡으며 자기 쪽으로 내팽겨지듯 당기는 시모의 모습이 제가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 모습이었던 게 떠올랐거든요. 그때부터 다시 숨이 넘어갈 사람처럼 누워서 엉엉 울었습니다. 중간중간 숨이 가빠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의료진 앞에서 애 끊어지는 소리를 내며 울었어요. 제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아이에게 미안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맞아요. 저 맞았어요. 그런 경우 보통 진단서를 떼고 경찰서에 가는데 지금 바로 경찰 불러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진단서 떼주세요. 접수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눈물을 하도 흘려 눈가가 짓이겨졌던 그 순간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어떻든 간에 이 망할 집구석에 저는 더 이상 가족 구성원으로 살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리고 저를 이렇게 만든 시모와 시댁 식구들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다짐했네요. 그날 저녁 남편은 제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왔고 그 옆에는 시모와 시누이도 함께였습니다. 그 전에 저는 연락 안 한 지 꽤 되었던 변호사 사촌언니에게 전화해 지금껏 겪은 일을 얘기했고 이혼 소송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놨었어요. 어떻게 할지 결론은 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시모와 시누 곁에 서 있는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보 아니 장원기 씨 나 당신이랑 못 살아 우린 이제 이혼할 거야 재산분할 제대로 하는 게 좋을 거야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청천벽력 같은 제 말에 남편은 놀랐고 시모는 분노했습니다. 그때부터 시댁은 쑥대밭이 되기 시작한 거죠. 네가 뭘 한 게 있다고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바라니 우리의 돈으로 먹고 논 주제에 어머니 아니 이제 시어머니가 아니겠구나 아줌마 이거 보여요 이거 진단서야 나 그냥 유산한 거 아니고 당신이 나한테 간 외부폭행으로 인해 유산한 거야 뭐 뭐 아줌마 너 미쳤니 이렇게 자식 잃고 미치지 않을 여자가 있겠어 그래 나 미쳤다 미친 널뛰기하는 거 제대로 보여줄게 이혼하고 재산분할 제대로 안 하면 나 이거 인터넷에 올릴 거야 당신 당신 딸들 그리고 당신 나들까지 다 남들 눈치 보는 게 제일 중요한 사람들 아니야 누가 네 말을 믿을 것 같아 믿고 안 믿고 는 보는 사람들 마음이지 요즘 사람들이 사실 확인을 하고 믿는 줄 알아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평생 남들 눈치 보면서 거짓으로 쌓아올린 당신 인생 내가 개박살내 줄 거야 땡땡 백화점 노래강사가 며느리 폭행해서 유산시켰다면 누가 당신 곁에 남을까 저는 도끼를 품고 눈을 불아리며 말했고 시댁 식구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상황 판단이 빠르고 이성적이었던 남편은 그 후로도 몇 번 제 마음을 돌리려 노력했지만 안되겠다는 걸 깨달았는지 제가 원하는 조건에 최대한 맞춰서 합의 이혼을 하겠다 했어요 물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와이프를 이렇게 만든 지 엄마와 누나들은 끝까지 감싸주는 조건으로 말이죠 결국 남편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저는 이혼을 했고 다시 꽃집을 차렸습니다 다른 동업자도 구했고 새로 오픈한지 5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 저희는 꽤 호흡이 잘 맞는 파트너가 되어 매출도 올리고 있죠 아직 제가 받은 깊은 상처는 다 낫지 않았지만 저는 언젠가 이 상처에도 딱지가 안고 아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처럼 시댁과 시모의 폐학질로 고통과 상처를 받은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의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썰맘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생사 생사 가를 큰 숯을 앞둔 내가 마지막 생일 잔치를 열게 되는데 잔디밭에 떨어진 열쇠를 줍는 순간 믿을 수 없는 기적은 찾아왔습니다 라는 내용의 사연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물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5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외로움이 자주 찾아오는 편인데요 제 감정을 어디다가 잘 호소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만약 제가 외롭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도 제 주위 사람들은 이혼 때문일 거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저는 40대에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제 외로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남편의 부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남편은 오히려 이혼하기 전에 저를 더 외롭게 만들었던 사람이니까요 전 남편 이야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먼저 제 유년 시절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제 외로움의 근본은 그곳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저에게는 4살 위 언니가 있습니다 제 유년 시절의 기억은 온통 언니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너무 어린 시절에 저희 자매는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이모네 집에서 조금 자라다가 결국 보육원으로 보내줬다고 들었어요 당시 이모 집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이었다고 들었죠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서 이모댁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마음은 사춘기 시절에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언니는 당시 이모네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아닐 수밖에 없었던 게 정말 좋은 집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거든요 제가 여섯 살 때쯤 입양이 결정되었고 당시 언니의 나이는 열 살이었어요 제 나이도 보육원에서 입양을 기준으로 보자면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돌이켜보면 저에게도 기적같은 일과 다름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여섯 살의 저에게 입양이라는 단어는 결코 긍정적으로 들릴 수는 없었죠 저는 언니를 붙잡고 엉엉 울며 가기 싫다고 소리쳤던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언니 나 절대 안 가 언니랑 가는 거 아니면 아무데도 안 갈 거라고 왜 그래 그 집에 가면 너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하게 해주실 거야 응? 언니 말 듣고 얼른 일어나자 바닥에 앉아서 이게 뭐야 다 벨이잖아 언니랑 같이 가면 안 되는 거야 왜 꼭 언니는 여기 있어야 하고 나만 가야 해 언니랑 갈래 언니랑 가게 해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소녀의 생때를 들어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언니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어요 헤어지던 날 언니의 손을 잡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해달라며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을 했네요 다행히 양부모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저에게 적응 시간을 정말 충분히 주셨고 제가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올 때까지 아무 압박 없이 믿고 기다려주신 분들이시거든요 입양 후 약 1년간은 언니와 연락도 참 잘 됐던 기억이 나요 줄곧 집에다가 편지나 엽서도 보내줬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할 때면 제가 떠나고 난 보육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누구랑 누구랑 싸웠는지 어떤 아이가 입양을 갔는지 등등 미주알 고주알 그곳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죠 하지만 어린 나이에 저에게 사실 보육원의 이야기들보다는 언니의 목소리 그 자체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언니 언니 그래서 언제 와 응 어딜 우리 집 말이야 언제 놀러 올 거야 온다고 했잖아 아 그게 사실 언니가 오늘 이후로 통화를 자주 못할 수도 있게 됐어 대신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언니가 이 번호로 자주 연락할 테니까 너는 언니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잘 기다리고 있으면 돼 알았지 왜 언니 어디 가 응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는데 정확히 결정나고 나면 너한테 제일 먼저 이야기해줄게 걱정마 알았어 언니 하지만 한 달만 기다리라던 언니의 말과는 달리 저희 자매의 통화는 그게 마지막이 되었어요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연락두절이 된 거죠 한 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언니는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7살 남짓이라 당시 양부모님도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제가 언니를 어련히 잊을 거라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죠 날이 갈수록 언니의 부재에 대한 불안감이 점점 더 심해졌고 집에서도 저는 엉엉 울기만 하는 일이 더욱 잦아졌던 걸로 기억을 해요 결국 부모님께서 먼저 보육원에 연락을 해서 언니의 자취를 찾을 수 있냐고 연락을 해주신 적도 있었는데요 보육원 측에서는 언니가 해외로 입양을 가게 되었다고만 설명을 해주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으로 입양을 갔는지 연락처는 무엇인지 등의 기타 정보는 전달해줄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소식마저도 소중했습니다 언니가 보육원에 계속 있으면서도 연락이 안 되는 건 줄 알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입양을 가게 되었다니 그 나이에도 언니가 입양을 가는 게 제가 가는 것보다 더 힘들고 귀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기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그렇게 국민학교 입학과 함께 언니를 조금씩 묻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니를 갑자기 잃었다는 것만 제외하면 제 삶은 정말 축복과도 같았어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늘 좋았었고 부모님께도 정말 남부럽지 않은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 누구든 제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면 입양가족이라는 걸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저를 친딸 이상으로 대해주신 분들이세요 그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정말 감사할 뿐이고 제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없을 복이라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양부모님은 양부모님은 제 이후에 다른 동생을 입양하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온전히 저에게 모든 사랑을 주시기로 맘 먹으신 거죠 저는 그렇게 부잣집의 외동딸로 부족한 것 없이 편하게 자랄 수 있었는데요 다만 집에서 혼자 있는 제가 가끔 외로워 보였던 부모님께서 강아지와 고양이를 키우게 해주셨어요 아마 그 시절이 제가 수의사에 대한 꿈을 갖게 된 첫 번째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동물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동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더라고요 특히 유기묘나 유기견들에 대한 관심도 있어서 주말이면 부모님과 함께 봉사활동을 나가기도 했어요 지금은 유기동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정말 좋아진 상황이지만 예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고양이든 개든 그저 금수고 짐승이라는 인식이 많았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다양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부모님은 저의 관심 분야를 충분히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봉사활동까지 직접 찾아보시고 함께 동행해 주셨을 만큼 딸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었던 시기부터 저에게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로망이 생겼고 그 꿈이 결국 제 고등학교 성적 유지의 비결이 되기도 했어요 사실 원래도 성적이 나쁘진 않았지만 수의사의 꿈을 가지고 나서는 전교 상위권만을 유지했죠 다들 아시겠지만 공부에 있어서 확실한 동기부여만큼 도움되는 게 또 없잖아요 시간이 흘러 저는 수의사가 되었습니다 한창 어린 시절에는 이유없이 언니에 대한 원망감이 올라올 때가 있었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 그마저도 다 그리움이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라도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게 제 자신에게도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죠 왜냐하면 근황도 모르는 언니를 내내 그리워해봤자 저에게 돌아오는 건 절망감과 원망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았거든요 언니는 왜 나를 궁금해하지 않는 걸까 나를 찾아본 적이라도 있는 걸까 그곳에서 얼마나 좋은 가족을 만났길래 진짜 가족인 나를 잊었을까 이런 생각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수록 더 답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그런 생각을 아예 멈추려고 노력했고 언니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 좋은 인생을 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언니도 나를 잊지 않고 내 인생을 응원해주고 있을 것이다 라고 믿으며 살았어요 그러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20대 중반쯤에는 인생의 동반자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병원에 자주 오는 손님이었는데 그 사람은 사업가였어요 크고 귀여운 대형견인 리트리버를 데리고 종종 검진을 오던 남자였죠 딱히 아픈 곳이 없어도 주기적으로 반려견 건강체크도 잘하는 것을 보아 좋은 주인임이 틀림없어 보였네요 그렇게 1년쯤 손님과 의사관계로 안면을 트고 지내다 그 사람의 대시로 본격적인 연인관계가 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남남이 되었지만 저에게 참 영화같은 시절들을 만들어준 남자인 건 확실하네요 살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그 사람 덕분에 해볼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그 사람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제 마음을 잘 들여다볼 줄 아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내다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완벽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꼭 마음속 어딘가가 공허해 보인단 말이지 가끔 제 눈을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툭 던질 때가 있는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늘 주변에 친구도 많았고 일도 잘 풀렸고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과 사랑도 있었기 때문에 인생에 어려운 점이 하나도 없어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는 제 과거도 모르면서 제 마음속 공허음을 금세 눈치를 채는 겁니다 처음 저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과거를 털어놓지 않고 이렇게 둘러댔던 기억이 나요 아이 오빠도 참 세상에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 적어도 내 눈에는 그래 그만큼 당신은 완벽한 여자야 하지만 마음속 한켠에 우울이 보여 음 그 우울 역시 오빠 눈에만 보이는 걸 거야 다른 사람들은 꿈에도 모를걸 나한테 우울한 구석이 있는지 내 눈에만 보이는 거니까 내가 꼭 그 부분까지 채워줄게 알았지 우리 평생 그렇게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 채워주면서 예쁘게 살아가자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고 저희는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지만 그 생활은 1년도 가지 못한 채 산산조각이 나버렸거든요 세상 세상 그 누구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하게 지냈던 제가 결혼식 후 딱 1년 뒤인 첫 번째 결혼기념일 날에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게 되었어요 나름 첫 번째 기념일이라고 제가 일도 일찍 마친 채 이것저것 준비해서 남편의 사업장을 찾았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사무실 안에서 웬 여자랑 뒹굴고 있더라고요 충격을 받은 저는 소리를 꽥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와인과 케이크를 떨어뜨리고 제 소리에 그들도 놀라서 난리를 치는데 불을 켜고 보니 모르는 여자가 아니라 남편 사무실 비서였네요 결혼기념일 선물로 너무나도 특별한 선물을 받은 셈이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했어요 남편은 제 앞에서 무릎까지 꿇어가며 해명을 했지만 아무리 들어봤자 해명일 뿐이더라고요 한 번 신뢰를 무너뜨린 남자와 다시 행복하게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죠 너무나도 행복했지만 너무나도 짧고 굵었던 일년이었어요 그 결혼생활이 박살나자 저에게는 예전보다 더 큰 공허함과 우울감이 찾아오게 되었죠 처음엔 그게 다 이혼의 여파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했던 남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헤어졌으니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 만에 괜찮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제 상태가 괜찮아질 조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아침에 이불 속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출근하지 못한 날까지 있을 정도였거든요 심각해진 제 상태를 본 가족과 친구들은 저에게 상담이라도 받아볼 생각은 없냐고 물었고 저 역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때가 되었다 싶어 병원을 찾은 적도 있었는데요 오랜 기간 상담 끝에 돌아온 대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네요 환자분께서 진솔하고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잘 해주시는 점은 이 테라피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자세라 아주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방향이 하나 잘못 잡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방향이요? 애초에 환자분께서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상실감 때문에 이곳을 찾아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혼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런데 지금 4주째 환자분이랑 상담을 진행해봤을 때 환자분의 우울감은 이혼도 결혼도 아닌 아주 어린 시절부터 골마운 것으로 진단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예전에 얘기하셨던 친언니분에 대한 상실감을 너무 묻어두고 계시는 건 아닌가 싶어요 잊고 잊고 살려고 노력했었고 실제로 전남편과 만나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던 언니의 존재를 의사 선생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정말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냥 지나가듯 제 인생을 설명드렸었고 그 짧은 설명 속에 언니에 대한 언급이 살짝 있었는데 제 모든 우울감의 근원이 그곳에서 출발하는 것 같다는 상담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저는 그 후로 마음을 새롭게 다잡았어요 결국 언니에 대한 그리움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큰 부분이라는 걸 깨달았고 이제는 세상이 많이 달라졌으니 다시 한 번 제대로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 싶었거든요 당시 업무적으로 조금 바쁜 시기였었는데요 약 보름 정도를 앞두고 있었던 중요한 학회가 있었는데 그 일만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언니를 찾아보리라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한 채 앞도 알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저는 반년 가까이 준비했었던 학술연구회를 단 3일 앞둔 날 길거리에서 풀썩 쓰러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단순한 과로로 일어난 상황이었다면 다음날 무리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쓰러진 직후 일주일이 넘도록 병원에 묶여있었어야 했는데요 당연히 학회는 참석도 못했고요 그간 바쁜 업무 때문에 건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기도 했었고 먹는 것 조차 크게 신경을 못 써왔기 때문에 영양실조가 찾아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단순 영양실조가 아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간암 3기 진단을 받게 되었거든요 심지어 당장 수술이 시급한 상태였습니다 환자분 간암 이라는 게 초기 증상이 유독 없는 암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 상태까지 왔으면 분명 복통이 있었을 텐데요 뭐 간간이 배가 아프긴 했어요 그거 말곤 따로 아픈 건 없었고요 피로감이 좀 심하긴 했는데 그거야 일이 바빠서 그런 줄 알았죠 그간 체중도 많이 빠지셨죠 윗배통증도 피로감도 모두 증상에 해당이 됩니다 당장 급한 건 수술입니다 절제술도 있고 열치료도 있지만 환자분 상태에서는 지금 이식수술이 가장 최선입니다 참 왜 아파도 하필 지금 이럴 때 아파야 하는 건지 저는 한동안 아무 계획도 결정도 할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해졌던 기억이 나요 저에게 급작스럽게 찾아온 큰 병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한평생 원인도 모를 우울감에 시달리다가 그걸 이제야 좀 해결해 보겠다고 언니를 찾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루아침에 시안부 판정을 받아버리니 그냥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현실 같지가 않았죠 모든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거의 한 달 가까운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제 건강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지만 도저히 정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왜 이 나이에 하필 나에게 이런 큰 병이 찾아와야 하는 건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면 많은 생각들이 필요했어요 간암은 한국인이 정말 잘 걸리는 암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전체 암 사망자 중에서도 2위에 달할 만큼요 그런 자료들을 천천히 알아보면서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다 내 인생이 절망 그 자체라고 생각하지 말자 라고 몇 번 되뇌이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제 상태는 그리 좋지 못했고 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성공률이 50% 안팎이라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야말로 러시안 룰렛에 제 목숨을 거는 기분이었죠 생각지도 못했던 병을 발견하게 되면서 제 일상은 평소와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고 언니를 본격적으로 찾아보겠다는 계획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말았죠 물론 일을 멈췄으니 저에게 시간이야 충분히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이 정반대로 달라진 겁니다 이제 와서 언니를 찾아봤자 뭐 하나 싶더라고요 내 삶조차 간당간당한 이 상황에 극적으로 언니를 찾아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요 제 마음에는 그렇게 사라질 수 없는 그늘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런 저를 정말 많이 걱정해줬어요 고마운 일이죠 수술 성공 흥률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벌써부터 포기하듯이 말았냐며 희망을 가져야 결과도 좋을 거라며 저를 다독여주고는 했네요 그런 친구들에게도 동료들에게도 모두 고마웠지만 가장 고마우면서도 동시에 미안했던 건 당연히 가족들이었는데요 부모님은 제 간암진단 소식과 함께 두 분 모두 체중이 5키로씩 빠지셨을 만큼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자식으로서 죄인이 된 기분이 들기도 했죠 하루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괜히 화를 낸 적도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아픈 건 난데 왜 엄마 아빠가 이렇게까지 볼이 쑥 피었어 응? 제발 뭐 좀 잘 챙겨 드세요 제발 우리가 뭐 딸내미 마음고생 시키려고 일부러 안 먹고 버티는 거 겠니 먹던 대로 먹는데도 이러는구나 너야말로 제발 네 몸 좀 신경 써 그게 효도야 너 지난주에 병원은 다녀왔니? 또 안 갔지? 왜 자꾸 혼자서 더 늪으로 빠져들려고 하니? 제발 우리를 생각해서라도 마음 다잡고 성실하게 치료받아 응? 희망을 잃은 제 모습은 부모님께도 부료가 되더라고요 안 그래도 이혼 때문에 부모님께 한번 실망을 시켜드렸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못난 모습까지 보여드리니 더욱 죄송했네요 저는 부모님과의 대화 이유로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통원을 고집했던 마음을 접어두고 수술 전 컨디션을 위해 장기 입원도 결정했고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이번 직전 주말의 일이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제 생일이었거든요 모두에게 절대 티는 내지 않았지만 저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는 내 인생 마지막 생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니 주변 모든 사람들과 행복한 만찬을 한번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불쑥 들더라고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오랜 기간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까지 모두 초대하기로 결정했네요 저희 집 본가에는 넓은 정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내로라하는 셰프분들까지 초빙해서 제 생에 가장 근사한 홈파티를 지인들에게 선사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병원 입원을 기점으로 언니에 대한 사무침도 마음 깊숙이 덮어두고 싶었고요 제가 준비한 파티는 제가 살면서 가봤던 그 어떤 파티보다도 화려하고 성대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죠 파티의 주인공인 제가 홀쭉하게 말라서 얼굴도 시커멓게 변해 있으니 그 누가 진심으로 자리를 즐길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더욱 환하게 웃으며 사람들과 마지막 만찬을 즐기려고 노력했네요 어렵게 모신 셰프분들은 정말 훌륭한 요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제 주변 모든 이들을 초대한 만큼 출장 요리사로 부른 분들도 여러 명이었는데요 분야별로 탑을 찍으시는 분들만 모셔서 그런지 정말 특급 호텔 퀄리티 이상으로 모든 게 만족스러웠죠 그렇게 한창 파티가 진행되던 중 하필 저에게 갑작스러운 복통이 찾아왔어요 혹시 몰라서 진통제까지 넉넉하게 준비를 해뒀었는데 그 가방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를 않더라고요 갑자기 찾아온 고통에 제 정신이 순간 아득해졌고 최대한 사람들 모르게 약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자리에서 황급히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하고 정원 잔디에 고꾸라지고 말았죠 다행히 그런 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누군가 보기 전에 빨리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려는데 문득 잔디 한구석에서 뭔가 반짝 하고 빛나더라고요 흙먼지 하나 묻어있지 않은 걸 보니 원래부터 있던 게 아니라 누군가 방금 떨어뜨린 듯한 열쇠고리 였습니다 그걸 줍자마자 제 머릿속에 선명한 장면 하나가 휙 지나갔어요 바로 어린 시절의 기억이었죠 제 기억 대부분은 언니와 함께 했던 고아원이 전부였는데 열쇠고리를 주었던 그 순간 정말 처음으로 부모님과의 추억이 생각난 거예요 어릴 적 엄마 아빠가 일을 나가시면 언니와 함께 이 열쇠고리로 현관문을 잠그고 동네 곳곳을 손잡고 돌아다녔던 장면이었어요 그 열쇠고리에 황금빛깔 개구리 모양이 달려있었는데 그걸 보자마자 이 열쇠가 그 옛날 저희 집 열쇠였다는 게 기억난 거죠 이 열쇠가 저를 통해서 이 집 마당에 떨어졌을 리는 없었어요 흙대 하나 묻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그 열쇠는 제가 아니라 항상 언니가 지니고 다니던 거였으니까요 저는 순간 머리가 벙벙해지는 기분이 들었고 열쇠를 꾹 쥔 채 주위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제가 직접 초대한 지인들 뿐이었으니 저 중에서 이 열쇠를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먼 발치에서 허리를 숙인 채 하염없이 마당 이곳저곳을 찾고 있는 한 여자가 보였어요 그분은 제가 이번 파티를 위해서 고용한 출장 요리사들 중 한 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희 언니였어요 너무 먼 거리였지만 상대방 역시 열쇠를 쥐고 잔디에 앉아있는 저를 보며 걸음을 멈추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며 아마도 비슷한 타이밍에 확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분쯤 지났을까요 저희는 서로를 향해 달렸고 저는 열쇠를 꾹 쥔 채 언니의 품에 와락 안겼어요 언니 언니 맞지 그렇지 응 나야 나 맞아 언니 맞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지 난 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널 봤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는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어 언니 언니가 이 집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으니까 이 열쇠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오늘 서로를 그냥 지나쳤을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언제부터 한국에 있었던 거야 그렇게 저희는 못다한 이야기를 한참 동안 풀어나갔네요 처음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제게 찾아왔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열쇠와 함께 서로를 확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 앞에 앉아있는 이 중년의 여자가 내 언니가 맞나 이 상황 자체가 꿈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그건 언니가 더 심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께도 말씀드렸다 시피 그 파티에서의 제 모습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좋지 못했으니까요 거무 뒤티해진 얼굴 깡마른 몸 저를 알아보기 더욱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서로의 손을 잡은 채 근황 이야기보다는 과거 이야기를 정말 충분히 많이 나눴네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언니가 맞더라고요 보육원 놀이터에 있었던 큰 나무와 노란색 그네 그리고 원장님의 생김새 까지요 언니는 저보다도 훨씬 많은 것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저 저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던 유년 시절의 추억을 그렇게 원없이 나누고 있으니 정말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싶을 정도로 행복했죠 하지만 이어진 언니의 입양 후 이야기는 정말 처절했습니다 좋은 가족을 만나 제 2의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저와는 달리 언니는 입양 후에 모든 일이 꼬였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만났던 양부모들은 입양한 자식에 대해 진심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언니를 입양한 후로 양부모 사이에 자식이 생겼는데 그 후로 온갖 차별을 다하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학교에서도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온갖 차별을 다 받아야 했고 언니는 10대 시절부터 마음속에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성인이 되자마자 악착같이 준비해서 귀국을 하게 되었고 정말이지 바닥에서부터 다시 출발하듯 인생을 살아왔대요 온갖 배달 아르바이트부터 식당 설거지 나이트 클럽 과일 깎기까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했대요 그렇게 정말 최소한의 생활자금을 악적같이 마련한 뒤 언니는 어릴 적부터 관심 있었던 요리를 차근차근 배워나갔다고 하더라고요 평생 바다 건너 해외에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언니였어요 그런데 이렇게나 가까운 곳에서 아등바등 외롭게 살아왔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고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죠 하지만 언니 역시 앙상해진 저를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니 나이가 몇인데 니가 살 날이 얼마나 창창한데 왜 이 꼴이 된 거야 응?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된 거냐고 걱정마 언니 나 오늘 열었던 가든파티도 병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람들 대접하고 싶어서 열었던 거야 나 희망을 믿을 거야 어떻게 살아볼 거야 그렇게 눈물의 재배를 마친 뒤 저는 서둘러 언니를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전부 소개했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이 어찌나 감동적으로 환대를 해주시던지요 사실 양부모님으로서 저희 친언니가 그렇게까지 반갑지는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친부모와 친자식이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저희 언니를 뜨겁게 안아주셨네요 그날 이후 저는 예정대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수술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는 매일같이 제가 있는 병원에 찾아와 주었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산 사람끼리 간을 이식하는 생체 간의식이 발달한 편이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렇다 할 공여자가 없는 상태였고 괜찮은 조건의 공여자가 나타나기까지 기다릴 수 없는 몸 상태였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뇌사자의 간의식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기에 그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죠 조건이 좋지 않음에도 선택지가 따로 없었던 상황인지라 가족들의 걱정도 참 컸는데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희 언니가 저에게 이식을 해주고 싶다는 뜻을 선뜻 내비쳤습니다 걱정에 앞섰던 저는 절대 그럴 수는 없다며 언니의 주장을 긋고 말렸어요 하지만 언니는 저에게 어차피 이식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병원에서 결정하는 거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언니 말 들어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상황 아니니까 라고 강경하게 말하며 곧장 여러가지 검사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공여자의 경우 간의 상태뿐만 아니라 평소 음주 습관도 참 중요한데요 언니는 원래부터 술을 즐기지 않아서 맥주 한 방울 입에 대지 않은지 1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소 희망이 보이는 상황이니 저희 부모님 역시 마음을 졸이는 상태였고 그 결과 언니의 간은 이식하기 아주 최적인 상태로 나오게 되었어요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평생 남처럼 살다가 이제 와서 만났는데 그런 언니에게 간의식을 받다니요 하지만 저에게는 거부권 조차 없었어요 병원 병원과 온 가족은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언니 본인이 아주 강하게 원하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까지도 고민하는 저를 보며 언니는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해줬어요 나한테 미안한 마음 때문에 이러는 거면 너가 정말로 실수하는 거야 너야말로 언니 입장을 생각해봐 평생을 못보다가 이제야 만났는데 네가 잘못돼서 저세상 가버리면 여기 남아있는 언니가 과연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난 너랑 아직 할 말도 너무 많고 하고 싶은 일들은 더 많아 그런 언니 마음을 네가 배려해 줘야지 안 그래 언니를 위해서라도 네가 나야 될 거 아냐 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정말 꼭 나을게 그리고 나서 다 갚을게 알았지 나도 너 믿어 꼭 나을 거라고 믿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술 생각만 하자 응? 그렇게 제 인생의 기적은 파도처럼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마당에서 우연히 주운 열쇠고리로 언니를 찾고 언니로 인해 목숨까지 건졌죠 이곳에 사연을 쓰는 지금은 어느덧 수술을 받은지도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에요 저는 평생 이제 약을 먹어야 하고 술은 한 방울도 입에 대면 안 되는 운명이 되었지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일도 다시 복귀했고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언니와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말이면 언니가 제가 살고 있는 곳으로 이사를 온답니다 저희 가족 모두가 원했던 일이었어요 저를 믿어주고 응원해준 모든 사람들 저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언니까지 저는 선물 받은 제 남은 삶을 제 2의 인생이라 여기고 이 사람들에게 모두 갚으며 살아갈 생각이랍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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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